자 오늘은 TCG 카드샵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지 말하면 유행이 살짝 지나긴 했지만 게임을 찾아보던 중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다가 슈퍼마켓? 슈퍼마켓 시뮬레이터가 생각나가지고 시뮬레이터류를 찾다가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해가지고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재미있을지 약간 반반인데 기대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어우 소리는 조금 크네. 이거 소리 조절 좀 하고 들어갈걸.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카드 게임 가게를 열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다. 이거야. 내 사업을 시작할 시간인 거야. 카드샵 이름 정할 수 있어? 아 그러면 오타쿠 카드... 카드... 오타쿠 카드... 게임... 오타쿠 카드 게임으로 하자. 오타쿠 카드 게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장도 오타쿠니까요. 휴대폰을 열어 카드팩을 주문해보세요. 핸드폰 열기... 일단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감도가 좀 높아. 감도 좀만 더 낮춰. 손님 기다리세요. 아직 문 안 열었어요. 이야... 재고 주문? 이걸로 가는 건가? 카드팩 주문. 재고 주문 맞는 것 같네. 지금 돈이... 잠깐만. 이만큼 있으니까 소량만 일단 팔아볼까? 너무 많이 사는 건 좋지 않으니 한 5팩 정도만 해서 지금 살 수 있는 게 아... 종류가 이것밖에 없어, 지금. 일단 기본은 하나밖에 안 되네. 지금 나머지는 안 열려서 악세사리, 피규어 뭐 이런 거 아직 하나도 안 되네요. 하나밖에 안 돼. 그러면 그냥 이걸로 적자 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소량만 소량만 구매를 해봅시다. 야, 이거 택배 아저씨 이거! 아, 이거를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야... 박스는 어디다 버리는 거야, 이거? 세이통 없어? 그냥 주워가려나? 이거 같은 카드만 이렇게 팔아도 괜찮으려나? 헷! 버려. 잠깐만 이거 카드 돈 설정부터 하자. 원가가 1.63 이면 비참하니까 한 2배로 올려서 팔아. 2배 시장 가격이 2.6이야? 살짝만, 살짝만 더 올리자. 오케이. 아, 좋아. 시장 가격보다 살짝 더 올려야... 아, 근데 이거 상자 버리는 데 있지 않을까? 예전에 그 슈퍼마켓 시뮬러 할때는 앞에 그거 있었던 것 같은데... 휴지통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밖에 하얀색? 아, 이게 휴지통이야? 아, 나 화분인 줄 알았어요. 화분인 줄 알았네. 비어있는 화분인줄 저게 쓰레기통이었구나 자 이런거는 다 팔리고 채워넣는걸로 하자고 아직 가게문 닫혀있습니다 손님 나중에 오세요 자 오픈 어떤 손님들이 오실지 기대가 되는구만 오 염색 머리색 너무 예쁘신데 근데 약간 탈모가 있으신 것 같네 가르마가 이렇게 뒤에 머리도 비치시는거 보니까 약간 탈모기가 있으시네 약간 두피가 잘 보이시는데 오 손님 오 많이도 주문하시네 아 가격이 너무 싼가 거스름돈 오케이 어떻게 주는거야 주기 아 완료 아 완료 하나 하나 살 수 있지 하나는 와 이거 하나 가져가야지 하나가 아니신데요 아 생각보다 싼거 같기도 하고 아 생각보다 싼가 아 거스름돈 없으십니다 안되겠다 안되겠다 가격 살짝 먹으리자 살짝만 더 올릴게요 살짝만 살짝 살짝만 올려 손해야 손해 이거 어? 이런식으로 팔면 남는게 없다고 이거 하루 끝나고 그거 해야되겠다 장식장을 하나 사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은 가격이네 오 가격 살짝 올려도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야 그래요 뭐 사는건 본인 마음이니까 다들 구매를 조금만 하시네 왜 왜 그렇지 아 2레벨을 올려야지 살 수 있구나 더 안 오십니까 더 더 오시오 어 저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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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손님 오시려 건장한 가드게임 좋아하시나봐요 아 근데 가격을 올려서랑 어 카드다 카드 12.40 오케이 오우 여기 큰손이시네 아까도 사가시더니 아이고 야 이거 제거 제거 어떻게 하냐 제거 어떻게 아 이렇게 하네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제거 제거 아 이렇게 잘못 눌렀어 감사합니다 거스름돈을 오케이 어 2레벨 됐다 그러면 선반을 하나 더 사야될 것 같은데 어 플레이 테이블 플레이 테이블 플레이 테이블 플레이 테이블을 잠시만요 이제 여기서 카드 게임을 하는거지 아니 왜 쉬는 시간에도 일을 하시는거죠 사람이 어 빡빡하게 요즘 세상에 어 쉴 틈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오 가게에서 카드 게임하시는 분 없으려나 나 궁금한데 네 감사합니다 카드 잘 팔린다 가격 조금만 더 올려도 되겠는데 그 다음에 50달러님 50인 50달러 오케이 1시 카드 좀 더 채워놔도 되겠다 위쪽 선반은 항상 채워놔야 돼 원래 아래쪽 선반은 물건이 좀 덜 나가기 마련이라 손님들 눈에 잘 보이게 하려면 아 하나 아 오케이 어우 적당하네 오 아 근데 듀얼할 상대가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듀얼할 상대가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상대를 기다리시는거 같은데 이거 혹시 내가 같이 해줄수도 있는건가 요렇게 요렇게 감사합니다 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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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졌어 졌어 오 한다 한다 아 요금 아 아 아 꽁짜로 하고 있어 잠깐만 인근 매장 가격이 7이야 잠깐만 그러면 비용 아 1일이구나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거지 이거 거지는 뭐야 화염컵 돼지컵 아 대회를 열 수가 있는거구나 아 아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어 두분다 반짝반짝 하시네요 어 뭐야 오 아 돈을 이렇게 끝나면 내고 가시는거구나 시간당이니까 1시간만 하고 가신거네 희귀팩 및 카드 가격이 증가할 수 있다 아 이거 돈 설정 어떻게 하는거지 3시 카드 좀 주문 더 해야겠는데요 카드 주문 좀 더 해야겠어 좋아 32팩 이었으니까 이제 아 가격이 좀 있는데 이거 한 팩만 연 한 팩만 하고 열고 잠깐만 이거를 귀한걸 해가지고 두 팩만 해서 저걸로 게임하게 하는거지 내가 저 뒤에 분들 관리하기에는 조금 어 게임하러 간다 오 살짝 렉 걸렸어 오 둘이 한다 둘이 한다 둘이 게임한다 카드 글렀네 글렀어 여기 아 깜짝이야 놀래라 에이 이쪽 카드가 글렀네 아 이쪽 분이 좀 좋은거 같은데 아 그거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아 그런식으로 내면 지잔쏘 아이고 에헤 좋은 카드 뽑아놓고 왜그래 에헤 에잉드쯔 어어어 아 네 감사합니다 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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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카드 좋은 카드 뽑아놓고 그런식으로 게임하면 쓰나 하하 아 3레벨 얼른 올랐으면 좋겠다 주문을 해야 되는데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주문을 안했네 그냥 가시는구만 다 끝나고 가네 일단 이거 두 팩을 주문하고 점점 어두워지네요 오 가격이 나쁘지 않네 이거 진짜 가격 올릴까 아니야 나쁘지 않네 정도면 선반에 있는 카드팩을 짓고 개봉해 신규 카드를 얻어보세요 우와 내가 카드를 열어야 되는구나 완전 많이 사시는데 이정도 살거면 진짜 카드팩을 어떻게 집지 아 하나 짓고 자 나도 열어볼게요 열기 에헤이 에헤이 조졌네 조졌어 에이 노말 카드만 잔뜩 나왔네 어? 아 잠깐만 아니요 가격 관리를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아 이렇게 올릴 수 있구나 인근 매장에 7이야 한 살짝만 올려봐 살짝만 살짝만 올려보고 보드게임도 살 수가 있네 그럼 여기 앉아서 보드게임도 하고 그러나보다 쓰레기통 근데 다이가 그거밖에 없는거 같은데요 조명 이런게 없네 어? 어 어 잠깐만요 이상한 기운을 뿜고 누가 들어왔는데 여기 녹음이 너무 비싸요 아 비싸 아 비싸 그러면 한 팔정도 올려봐 손님 그 그 그 이상한 오라를 뿜어내시는건 조금 안 씻으신건가요 아 냄새인가요 좀 씻고 오세요 아 아무리 그래도 좀 씻고 오시지 아우 이거 불 불 불불 실수 반여감 아하 카드 한 팩 더 카드 한 팩 더 뽑아봅니다 사람 없을때 뽑아야지 구피 키즈네 플라미 에이 1달러 아 아까보다 덜 나왔어 이게 뭐야 하나 더 아니다 난 이걸 열어보는거지 하나 하고 내가 이걸 가져가는거야 어 두개를 가져가버렸네 좋아 아 이것도 좀 별론데 이거는 이건 좀 나올수도 있어 어 어 테트론 잠깐만 이건 조금 그래도 가격대가 살짝 있네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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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다이를 하나 더 주문을 해가지고 카드 게임을 많이 하게 하자 카드 게임 테이블 두개를 만드는거야 오케이 안녕히 가세요 자 됐어 불만족 3명? 아 비싸다고 나간 사람인가 보다 어 어 아 이게 적자 아닌가 어 적자인데 어 잠깐만 운영을 못해 2-809 야 489 뭐야 아 아 괜찮아 괜찮아 투자비용이라고 생각합시다 투자비용 이건 투자비용이지 자 3레벨 됐으니까요 원래 투자비용은 좀 필요해요 좋아 분류는 확실하게 해야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근데 이거 못 옮기니 이거? 아 되네 어 붙여서 되는구나 좋았어 그러면 32개짜리 이거 잠깐만 이렇게 해놓고 됐나 아 버리고 3단이라고요? 아 위에도 돼요? 아 위에도 되는거였어요? 아 그랬구나 아 죄송해요 이제 봤네요 죄송합니다 눈높이가 제일 좋지 안그래요? 원래 눈높이에 있는거 많이 사지 위에서 이렇게 힘들게 꺼내고 이런거는 잘 안하잖아 카드 테이블 뭐야 아 돈이 없는데 아씨 이거 일단 팔아 돈 돈 돈 돈을 벌고 천천히 업무를 네 이행합시다 오늘은 사지 말자 이거 다 파는 걸로 이거 살짝 잠깐만 가격을 살짝만 올려 살짝만 숫자 하나만 올리면 차이가 있으려나 아 이거 사는 손님들이 많아야 되는데 아 아니 두개씩만 사셔 왜 좀 많이 좀 구매하시지 다들 왤케 오우 세상에 어우 뒷뿐에 많이 사주시네 Auf강 개발 많이고 사시네 어 큰손이다 큰손이야 감사합니다 치즈 치즈바이트 피자 맛있겠다 치즈바이트 피자 치즈바이트 피자 좋아하는데 아 이거 근데 카드 까는 거 중독이네 이거 자꾸 심심할 때 까보고 싶네 이거 팔아야 되는데 심심할 때 하나씩 자꾸 까보고 싶네 중독이야 중독 내가 까서 진열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레오카드 있으면 팔아야 되고 그러거든요 이 분은 올 때마다 항상 많이 사시네 수학이 좋으신가 봐 어디 소문났나 이 가게가 잘하는 가게여 이러면서 비싸다고 생각은 안하나 봐 살짝 올렸는데 주변 가게보다 오 둘이 대결한다 둘이 한다 둘이 한다 아 아니야 아 상대가 마음에 안 들었어 아 세상에 아니 하려고 가시는 거 같더니만 상대 보고 가버리시네 여성분이 너무 하시네 순수하게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이고 많이 구매하시네 아이고 상대가 안 와가지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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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어 오셨어 상대 오셨어 그렇지 그렇지 아 둘이 카드 좀 비슷한 거 같은데 실력 차이 아 여기가 좀 더 잘 나와 보이는데 아 그렇지 오 오 오 좋은가 봐 좋은가 봐 오 기술 이름 외치면서 그렇지 그렇지 뭔가 쭈얼쭈얼 하고 있어 원래 이런 건 기술 이름을 외치면서 해야 재밌는 거지 오 잘하고 계시네요 앞에서 이렇게 해줘야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지 어? 오 같이 게임하러 오신 건가? 여기 요금이 너무 비싸요 아 저기 아저씨들 앉아 있잖아 아 저 앉아서 하는 아저씨들은 뭔데 이거 비싸다는 거야 아 튜토보다 빨리 했어요 또? 마음이 급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아까 그거 얼마였지? 아 근데 이번 달도 적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 400원? 적자 확실함 아니 뭐 초기는 원래 투자 비용이라고 그럴 수 있지 초기는 원래 투자 비용이라 그럴 수 있어 이거 약간 이런 데다 진열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카드 10장을 올려 판매를 해보라고? 아 근데 가치가 좀 없는데 지금 카드가 순서대로 되어있는 건가? 도감 순서인가? 아 111페이지가 있어? 카드깡을 더해야 되네 그러면 일단 기본 카드팩들 뿐이라 잠깐만 아 돈이 없어 아이고 또 안 씻으신 분이 아 아 좀 씻고 오시라니까 이거 가게 앞에 붙여놔야 되나? 이거 아이고 하나만 더 까보자 아 진짜 이거 가게 앞에 씻고 안 씻고 오신 분들은 어? 가게에 오지 말라고 써놔야지 이거 안 되겠네 에헤이 에이 좋은 카드가 안 나오네 역시 다들 비싸다고 하네 그러면 살짝만 올리자 다 가버리니까 영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적자일 듯? 가게 꾸미는데 돈 다 들어갈 것 같은데 하나 아이고 거스름돈 이 정도면 거스름돈 살려고 아니 거스름돈 만들려고 여기 오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거스름돈 만들려고 자 보자 아 10페이지씩 아 4달러 일단 이거 하나 두고 시장가격에 살짝 올려 아 시장가격 10% 정도로 올려 아 하고 다음 필지 손님 계시나? 다음 필지 손님 계시나? 아 10% 올리니까 바로 사가시네 손해인데? 아니 20% 올려 아 이거 어? 아잇 아잇 이걸 바로 사간다고? 안 되겠네 시장 가격보다 한 20 한 50%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냐? 아니 이정도면 더 올려야 돼 일단 있는 거 다 팔아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으악! 으악! 잠시만 기다려 나 아직 잠깐만 오우 사갈 뻔했네 이게 가게가 운영되는 도중에는 확실히 힘드네 아 이거 결국에는 다 팔아야 되는 것들 아닌가? 이거 돈 안 되는 애들 팔기 애매한데 시장가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0%를 올려도 사긴 사네요? 싸서 그런가? 야금야금 돈을 벌어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안 돼! 어이구 보고 있을 때 자꾸 사가는 거 같아서 안 되겠다 다 끝나고 해야지 와 이거 하나 가져가야지 가격 괜찮네 50%도 잘 팔리는데요 여러분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닌가 싶은데 확실히 약간 카드 값이라서 그런가 좀 팍 올려서 파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반올림 아니 시장가격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싼 것들은 한 열 배로 팔아보자 열 배로 팔면 이게 팔리나 한번 보자고 아 이런 것들 파는 건 너무 손해야 갖고 있어도 손해야 카드 깡을 더 해야 되겠어 카드 깡을 하나만 더 할게요 팩 열기 어? 맘에 드셨군요? 알고보니 저것 하는 사람들 카드 재테크 하는 거 아닐까요? 아 나 지금 다른 데서 할래? 아니 어떻게 여성분을 앞에 두고 지금 저성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데서 할래? 라는 말을 엄청 크게 해 바로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하시면 매너가 아니죠 비싸대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되지 카드 가격은 괜찮나 봐 아 이거 카드 가격 좀 손해인데 카드 가격 좀 더 올려야 되나 근데 나쁘지 않네 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 이상을 올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카드 깡은 이거 진열대에 올려야 하죠 카드 깡은 진열대에 올려주는 거를 8 아 80이구나 아, 80이구나 다시 카드를 아이고 정렬 그런거 안되나? 어! 아! 냄새나는 분이 야! 또 냄새나는 분이 오셨어 확 올려서 팔아봐야지 저거 사는 사람 있나 궁금한데? 아 이거 다들 씻고 오라니까 왜 항상 이렇게 안 씻고 오는건지 13134 시장가격에 어 이건 뭐지? 아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거 그래프가 나오네요 아 이렇게 다들 향기를 풍기면서 오시는거야 계시는 분들이 불편해하시면 어쩌려고 아 다들 가격들이 영 올려놓기가 찜찜한데 근데 이거 어차피 그거 해야되니까 3434 어차피 이거 퀘스트 해야되서 10장 판매거든요 이제 살지 안 살지는 봐야돼 어 끝났다 어 됐다 아 얼마나 적자가 났을까 아 아 야 야 그래도 괜찮다 첫날보단 낫네 첫날보단 나아요 첫날보단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원래 초기 자본이라는게 있는거니까 자 자 이제 주문을 바꿔 보자 4레벨 기존에 있는걸로 파는게 좋으려나 이거 한번만 더 쉬자 아이고 한번만 더 쉬고 아 이거 거의 되겠는데 가격을 조정을 좀 해볼까 괜히 테이블 두개 했나 아니 그래도 쏠쏠하게 벌리는거 같기는 한데 저거 조금만 올려보자 오늘은 조금만 올려보자 오늘은 조금만 올려볼게요 괜찮은 가격이라 했으니까 아 시장가격 그대로야 10%만 더 올려보자 오픈이요 어서오십시오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서 지나갈 때 문을 열어야 돼 그치그치 그치그치 아 왜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아 그치그치 어우 올려도 사시네 좋아좋아 좋아요좋아요 오자마자 게임하시려고 이거 좋아요 좋아요 아 이 카드 너무 비싼데 아 비싸요 오케이 4개정도 내려 오케이 저 말 듣고 조정하면 돼 살 사람은 산다 이거야 어서 한명만 걸려라 어서 한명만 걸려라 어서 한명만 걸려라 뭐라니까 아이고 저분들한테 뭐 하는거 없나 어우 아니 이렇게 냄새를 풍기면서 오시면 아 이렇게 카드 갯수도 있네 다른 분들이 불평 불만 표시 안하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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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엘리 구엘리 조금씩만 내려 보자 조금씩만 내려 보자 한단계만 내려올게 아니 가게분들이 오신 손님들이 불쾌하시네 냄새하는 손님 쫓아내는 법은 없나 아 40이야 안녕하세요 아이템이 있나 악세사리 아 여기 있네 탈취제 아 또 적단하게 생겼네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네 페브리지가 있네 아우 손님 손님들이 냄새난다고 싫어하면 어떻게 또 아우 그래도 게임은 잘하시나보네 아 이분이 괴로워하시네 아 근데 여기는 이번에 졌다 원래 쫓아내기 이런건 안되나봐요 저 페브리지로 뿌려야되나봐 아우 좋아요 감사합니다 카드값 살짝만 올려볼까 요금이 너무 비싸요 만석입니다 손님 이게 아 가격이 좀 비싼가보네 하나만 사네 아이 젠장 가격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겠다 당시에 구매하게 될거야 아 이거 이제 사람들이 안사네 하긴 시장 가격이 저모양인데 누가 사겠어 이렇게 하면 누가 사겠냐고 아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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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퀘스트때문에 그냥 팔아치워야되겠다 두개만 올려볼까 시장가격 툭툭 어우 사시는데 상인 사시는데 상인 사시는데 일단 둬볼까 하나 산다 아 그 와중에 비싸 또 아 이분들 숫자에 예민하시네 숫자에 완전 예민하시네 따로 만들 만지지를 말아야되겠다 음 조금 비싼데 아니 뭐 비싸다고요? 가격 똑같은데? 아니 이게 가격이 똑같은데 시장가격 때문인가 보네 그래도 많이 사셨는데 비싸다고 하셨는데도 많이 사셨어 기다린다 기다리는거 보면은 가격은 괜찮다는 소리 시장가격에 살짝만 올리자 10% 이렇게 두자 빨리 팔아치우는게 낫지 어우 다시 많이 산다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었네요 10% 괜찮나보네 이건 빨리 사야지 안되겠다 10% 10% 10% 10% 10% 10% 10% 12% 10% 10% 15% 12% 인트로 2% 10% 1% 얼마나 게임을 이 statement 10% 100% 10% 10% 10% 그리고 10%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 아 부자시라고 부자 아이템 가져가기 씻고 다니시라고 쓰는거 어떻게 씻고 다니시라고요 오케이 됐다 아 이거 내려놓기 안돼? 내려놓기 어떻게 해 아 내려놓기 어떻게 해 내려놓기 어떻게 해 내려놓기가 안돼 취소 취소 아 이거 어떻게 해 내려놓기가 안돼 내려놓기 키가 없어 결 취소 내려놓기가 안돼 왜 다 써야되나? 자 향기 나라 아니 이거 아이템 내려놓기 뭐야 키가 왜 이건 내려놓기 키가 안뜨지 아이템 가져가기 아이템 가져가기 아이템 가져가기 던지기? 안되는데 넣기? 아 선반에 놓을 수 있나? 아 됐다 아 저 공짜로 누가 가져가면 안되는데 사용한 금 사용한거라서 안가져가려나? 아 아 16 아 아 저것도 판매가 되는 물품이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시장 가격에 20%만 올려 20%만 올려 어 쓰던거 또 쓸 수가 있네 공짜로 뿌려준거라고요? 아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 냄새난다 그러는데 냄새난다 그러는데 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 여기 계신분들이 불쾌해야하는데 어떡하냐고 아 전기세 나가 전기세 어 카드팩 하나만 더 열어보자 한 번 더 열게요 아 쓸만한 애들이 좀 나와야되는데 오 오 우와 나 떴다 나 떴다 이거 봐요 487달러 487 487 하나 떴다 나이스 오 좋아좋아좋아 이거 일단 오늘 하루 끝나고 해야지 이거 또 가격 설정할 때 누가 훔쳐가면 큰일나 내일 바로 진열한다 내일 바로 진열한다 내일 바로 진열한다 이거 불안해서 안돼 잘못 팔면은 손해라서 아 살짝 비싸도 여기가 좋은 곳이에요 여기 잘나옴 잘나옴 제가 방금 굉장한걸 뽑았거든요 여기 괜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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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레어템 잘나오는 가게 이런걸로 바깥에 써놔야되는데 이걸 결국에 사가시는군요 아이고 오고있어 대산을 잘못했어 대산을 잘못했어 원래 냄새나는 손님 안오시네 7시? 아 2시간만 일하면 더하겠다 더 할 수 있겠다 아 좀 괜찮은 카드 좀 기부하실 생각 없으신가 다들 아 이분이 좀 카드가 괜찮아 보이네 오우 이분이 이분이 이분 카드가 좀 탐나는데 하나만 더 까볼까 아이고 두개나 가져가버렸네 색깔은 그럴싸한 애들이 있긴하네 오 나쁘지 않네 적당한 가격에 팔만한 친구들이 있어요 어 이건 별루네 어 혼수한다 혼수한다 아 그냥 가는거야 아 씻고 오시라고요 우리 가게에 있는 손님도 아닌데 내가 마음대로 썼네 개손해 개손해 약간 나가라 퇴치 였는데 나가라 퇴치 나가! 나가! 씻고 오시라고요 오 좋아좋아 아니 의외로 카드 테이블이 돈을 잘 버는데요? 카드 파는 것보다? 카드 테이블이 돈 더 잘 버는 것 같아 생각보다 카드 게임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 5분 뒤면 끝난다 9시야 끝이지? 아 오케이 됐다 그럼 이제 고민을 해봅시다 자 이 친구가 지금 시장가격이 3배로 3배? 3배? 3배 올려서 팔아볼까? 오! 오! 와 너무 비싼데? 와 이거 너무 비싼데? 그래? 한 20%만? 돈만 있었다면 돈만 있었다면 오! 오케오케 가격 나쁘지 않네 이러면은 저 말을 했다는건 돈 많은 분이 와서 살만한 가치는 있다 아오케 부자가 와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지? 좋아좋아 아 이거 레어팩 너무 비싼데? 일단 넘어갑시다 헉! 드디어 첫 흑자 났어요 여러분 처음으로 흑자가 났어요 대박 91달러 야 처음으로 흑자다 나 이제 돈 벌기 시작한다 역시 처음엔 투자비용이 좀 들어가야돼 처음엔 좀 들어가야지 안그러면 카드가 다 팔릴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잠깐 오늘의 시장 가격 그대로고 이거는 뭐 아니야 이건 이렇게 올려서 팔아 좋아좋아 100번 결제니까 오늘도 그냥 오픈 안 돼요 안 돼요 안돼요 안 돼요 잠깐 테이블 하나 더 늘릴까 진짜? 비싼 거 산 것도 있는데 200원 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오우 이것도 사시네 큰 결제 하시네 다들 많이 사신다 이거 어디 소문났는데? 소문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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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님 좀 예쁘게 놔주시지 이 정도 물건을 집어 던진 수준인데 그냥 물건을 왜 나 개사해 주십시오 자 하 사가는 사람이 없는 곳인가 내가 쓰던 거 누가 사갔어 신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누가 사갔어 이거 이러면 신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이 집 쓰던 물건 팔아요 이러면서 괜찮은 아 가격은 괜찮은데 돈이 부족해 아 봐 부자가 와서 산다니까 이거 분명히 온다 이거 아이고 98 내일 내가 한번 기다려 본다 이거 분명히 올 거야 분명히 올 거야 이걸 구매할 사람은 분명히 올 거야 이것도 시장 가격에 20%만 올려서 팔자고 이것도 시장 가격에 20%만 올려서 이러면 저 두 개 정도는 사가겠다 돈 많이 있었다면 좀 비싸네요 흠 아 항상 20%를 올리면 저 소리를 하더라 9 8 어 좋아 좋아 이러면 이러면 하나만 줄여도 3 이러면 하나만 줄여도 하나만 줄여도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8 그렇지 이봐 이봐 비싸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엔 누군간 사간다고 하나만 줄여도 이게 숫자만 줄여도 오 좀 비싸네요 오 사갔어 오 두 개 사갔어 대박 이걸 두 개를 사가시네 바로 아이고 그냥 둘 걸 그랬나 한 분이 다 사가니까 뭔가 아이고 한 분이 다 사가니까 괜히 저 가격에 팔았나 싶기도 하고 그러게 뭔가 손해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무조건 20%로 올려 손님 가고 나면 하나 더 까보자 우리 진짜 필요한 물건인지 잘 모르겠네 오 힙하시인데 카드 좋아하시나봐요 포켓몬 덕훗인가요? 좋아 음 음 이걸로 가져간다 열어본다 오 처음에 꽤 나쁘지 않은데 아 처음에 꽤 빼고는 오 이걸 사셨네 어우 감사합니다 차라리 적당한 친구들 올려놔서 파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20%로 올려도 사네 20% 손해 20% 손해인가 아니야 20%가 제일 적당해 하나 더 까 쓰읍 이번에 이거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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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고개를 휘저었는데 이분이 사가셨는데 어? 고개를 휘저었는데 나 진짜 기다린다 누군가는 사간다 이거 나 진짜 기다려 나 진짜 기다려 나 진짜 기다려 이거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저 큰걸 구매할 손님을 기다리며 무조건이야 어 그리고 저 향기물품 배치한 이후로 냄새난 손님들이 안오시는데 냄새난 손님들이 안오시는데 안오면 나야 좋지만 아니 그럼 쓸모가 없는거 아니에요? 오케이 레어카드팩 레어카드팩 살짝 적자가 나긴 하겠지만 나도 레어카드팩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간다 시장가격 2배 일단은 근무중에 저런거 까놓으면 사람들이 막 사갈 수 있어서 가격이 살짝 비싸다고 5,8 카드 사십니까? 아 안사네 어휴 이걸 3통이나? 아니 이거 3통이나 사가신다고? 당신 정체가 뭐야 아이고 아 6이구나 그 다음에 9 9 오케이 탈취제 되게 좋아하네 탈취제가 인기가 많은가봐요 다온이네 다온이 다온이가 좀 잘 팔리잖아 이게 살짝 비싸다고 해도 그냥 둬도 될 것 같은데 살 사람들은 사는 것 같아 가격은 생각보다 이렇게 큰 문제는 없는 듯 라이센스 뭐 이런 것도 있네 피규어 피규어 나중에 피규어 나오면 재밌겠다 피규어를 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구경할까 재밌겠는데 저 하찮은 피규어를 일단 비싸 40으로 줄여 레어는 아직 가격대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아도 기다립시다 기다립시다 레어카드 한번 봐주세요 아 약간 판단하는 그게 다른가봐요 사람마다 돈을 더 드릴뻔했네 그렇다면 내가 까봐야지 일단 첫 스타트로 제가 까봅니다 그렇다면 제발 제발 역시 한 틱에 나올 리가 없지 불 좀 켜고 불 좀 켜고 진짜 냄새나는 분들이 안 오시네 개꿀인데? 향기 물품 배치하자마자 안 오시는 건 내가 따로 뿌릴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은데 살짝만 줄여볼까? 풀리약이 너무 비싸다구요? 인근 매장보다 살짝 비싸긴 한데 인근 매장보다 살짝 비싸긴 한데 괜찮괜찮 레어카드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아 진짜 많이 줄였다 진짜 아 진짜 이 이 가격으로 내가 안파는데 아 진짜 많이 줄였다 아 진짜 많이 줄였는데 이걸 이걸 안산다고? 그럼 내가 하나 더 까봐야지 어 무모교 뭐야? 신기하게 생겼다 신기하게 생겼다 어 아 갖고 있는 거 가격대 좀 있는 걸로 값싸게 좀 빨리 팔아 치웁시다 똑같은 카드인데 가격차이보소 오 샀다 산다 산다 대박 산다 산다 레어카드 산다 사는 손님 있어 사는 손님 있어 어우 향기 나는 제품까지 여기서부터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살짝만 줄어들면 더 있을 거야 시장가격의 20% 결국엔 구매할 사람들은 구매한다 가격 변동 따위 오 구매하시네 구매하시네 좋아 좋아 두 개나 구매하셨네요 두 개나 구매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카드 그냥 전부 파는 게 맞는 거 같아 갖고 있어 봤자 큰 의미는 없으니까 있어 보이게 자리만 좀 채우자 12개 정도 13개 정도 20% 올려도 살 사람은 사네 20% 올려도 살 사람은 사네 4개 정도 4개 정도 10개 정도 5개 정도 야금야금 팔아서 언제 보냐 싶긴 하겠다만 5개 정도 너무 싼 거는 좀 그런가? 됐다. 아 저 게임 시작한지 얼마 안됐어요. 오 그래도 꽤 많이 샀네. 아 내가 두개 깠지 참. 아! 아하! 내가 두개를 깠지. 그러면 하나만 더 까볼까? 사람 없을때 까야돼. 그래도 아까보다 값이 좀 있는 애들.. 애가 좀 있는데? 올려놔야지. 이런거는 사실 이렇게 놔야지. 오케이. 이래야 좀 구경하는 맛이 나지. 오케이. 오늘 적자야. 아 이거 오늘 적자야. 적자. 아 이거 오늘 적자야. 적자. 아 이거 오늘 적자야. 이게 카드 자동으로 넘기기 있더라구요. 자동으로 카드 넘기기 이거 해야되겠다. 계속 클릭을 해야되가지고. 일단 일단 열어. 아 잠깐만. 이거 하나만 주문하자. 이거 하나만 주문하자. 아 속도! 이거 너무 빠른가? 아니 뭐 굳이 한 이 정도 하면 되나? 내가 클릭해서 열자. 이거 너무 비어 보이면 안 되니까. 합리적인 가격에. 열어보자. 아 기다리고 계시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거 위치 못 옮기나? 아 이거 위치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손님들이 지나다니는 자리 있어가지고. 아 됐다. 여기가 제일 나와보임. 이렇게 해야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것 같아. 자꾸 옆길로 들어와가지고. 비싸다고 해도 상인 사. 어. 여기가 좀 가게를 한눈에 볼 수 있어가지고. 좋아 좋아. 근데 이 정도면 가게가 문이 열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약간 점포 정리하는 느낌이야. 망한 가게가 이제. 남은 물건 갖다 파는 그런 느낌? 가게가 너무 허름하니까. 오 왠지 잘할 것 같아 게임. 왠지 게임 잘. 아 근데 둘이 이러고 기다릴 거면. 둘이 하면 안 돼요? 내외하는 거야 뭐야. 이럴 거면 둘이 해. 서로 마음에 안 드나 봐. 이럴 거면 둘이 하세요. 둘이 하시라구요. 낯가리시네 두 분 다. 낯가리시는 분들이 여기 게임을 어떻게 하러 오셨대? 나도 이런 카드 뽑고 싶다. 이렇게 좀 귀엽고 화려한 애들 나도 뽑으면 안 되나? 이것만 사 가시네. 이 정도면 거스름돈. 아 근데 저거 안 사네? 아이고. 진짜 이 정도면 거스름돈. 야 이 정도면 진짜. 저번에도 말했듯이. 거스름돈 만들려고. 팔. 가격을 살짝 내려야 되겠어. 얼만큼 내리는 게 좋을까? 얼마가 제일. 제일 높은 가격일까? 솔직히 비싸긴 해. 내가 봐도 비싸긴 함. 반올림 누르면 편해지나요? 반올림 누르면 편해지나요? 열어볼까? 오! 오! 좀 그럴싸한 거 나왔다. 시장 가격에. 오! 시장 가격에. 10% 20%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으려나? 어우. 괜찮은 거 나왔어 그래도. 저거 팔리면 기분 좋겠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어우. 카드도 잘 사가시네. 다들. 오! 사간다. 좋아 좋아. 가격은 마음에 드시나요? 레오카드 드디어 산다. 아 그래요? 20% 까진 좀 괜찮은 편이구만. 아 그래요? 이런 거 해놓고. 이렇게 하고. 쓸모없는 이런 것도 팔면 좀. 가져가시니까. 자리 채우기 용으로 이제. 아니 20% 가. 아 반올림 누르면 동전을 안 써도 된다고. 아 그러네요. 그러네. 생각 못했네. 손님 카드를 구매하고 게임 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괜찮은 거 나왔는데. 괜찮은 거 나왔는데. 어서 오십시오. 저 괜찮은 거 있는데. 이거 레오카드 사실. 아. 하나만 구매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아 이거 안사 안사 20% 정도 올리면 좋게.. 이게 딱이구만 아니 이분들 아 딱 이 정도가 적당해 보이는데 어 가격 괜찮네 뭐가 가격이 괜찮다는거지 헉! 왜 이렇게 많이 사신다고요? 아니 가격이 괜찮아? 드디어 팔리는 건가? 드디어 팔리기 시작했어 나름 괜찮은 가격인가 본데 다들 많이 사가네 갑자기 드디어 괜찮은 가격대를 찾았다 드디어 괜찮은 가격대를 찾았다 그러면 이제 욕심을 좀 더 내서 살짝만 살짝만 더 올려볼까 5 정도로 올리자 살짝만 어떤 느낌으로 얘기하는지 보자 카드 좀 채울까요 시장 가격에 20% 올리고 그리고 내가 한번 두개나 골라버렸네 다음 그래도 그래도 돈 되는 건 좀 나오네요 생각보다 8,9,4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진열해 놔야지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안산단 말이지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안산단 말이지 아 살짝 올린 걸로 조금 타격이 있나 아 아니네 그래도 좀 사네 그냥 이대로 두자 이게 진짜 귀한거였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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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올림에 반올림에 시장 가격 아 살짝 싸긴 하지만 아 이 정도 애매하니까 8로 이렇게 딱 맞춰서 너도 야 살짝 애매하니까 9로 맞춰서 내리는거 절대 없지 내리는거 절대 없지 오 오 섞어서 많이 사시네 좋아요 좋아요 9 아 좋아좋아 여기다가 살짝 이거 금액을 뒤에를 맞춰보자 옷자리는 괜찮으니까 살짝씩만 올리자 살짝씩만 살짝씩만 아 오케이 아 이거 가격을 음 음 겔 비싸지 않게만 아니 이거는 아 괜찮은데 돈만 있었더라면 이라는 말을 아무도 안했더라면 난 가격을 조정했을 거야 그런 나에게 희망을 주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레어카드팩이 지금 얼마나 남았니? 아직 꽤 많이 남긴 했는데 주문을 좀 해볼까? 기본 카드 상자 잠금 해제? 아하 이거 잠금 해제 기본 카드 상자로 한 번 구매를 해볼까? 아우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것도 하나 구매하시면 어떠실런지 가게 손님들을 위해서 잠시 소독을 아니 근데 쓰던 것도 사가 웃긴게 쓰던 것도 사가요 시장가격 받올림에 이렇게 빨리빨리 해놔야돼 갖다 버리고 갖다 버리고 오랜만에 찾아온 냄새나는 손님이었어 근데 시장가격에 반올림함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2달러로 팔면 되지 그거는 하면은 1.8 어휘 1달러 그래도 잘 사가시네 15 공평하네 오 가격 마음에 들었나봐요 좋아요좋아요 좋아요좋아요 굿 하나 더 까볼까? 아 이제 시간날때 나도 까봐야되니까 좋아 제발 이번엔 살짝 같이 있는거 나오긴 했는데 아 완전 대박은 또 없네 아 이러면 9로 팔아야 좋고 살짝 살짝 이러면 이렇게 팔고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이렇게 하고 시장가격에 이렇게 됐다 테두리에 따라서 가격이 살짝살짝씩 달라지니까 아이고 이거 가게 문 닫았는데 아이고 손님 아이고 가게 끝났는데 아이고 어떻게 혼자서 게임을 못하셔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제가 제가 같이 게임이라도 한판 해드리고 싶은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 어떡해 내일 오세요 나가주세요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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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아야되서 아 죄송합니다 내일 와주세요 내일 내일 와주세요 알겠죠 내일 와주세요 저 저 저 어 어 아 여러분 그래도 그래도 많이 벌었어 좋아 좋아 최대 흑자다 최대 흑자 최대 흑자 어우 좋아 좋아 최대 흑자야 자 보자 자동 탈취도 있네 대박 소형 창고 선반 이 창고 선반은 뭘까 금속 이런게 쌍 아 이런거 피규어 놓는 데인가 보다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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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규어 놓는 데인가 보다 파티 액세서리 카드 슬리브 카드 슬리브 카드 슬리브 이런거 하나 열어볼까 鐵 여기 두개에다가 매장 레벨 12 매장 레벨 12 아직 멀었으니까 피규어 아래로 내려갔으면 희귀한거겠지 우워 아이고 귀엽다 피규어 이건 아직 됐고 있는 거나 다 팔아야지 있는 거나 다 팔자 아이고 사람들이 이걸 어 잠깐만 이거는 장식장 하나 사자 싼 걸로다가 싼 걸로 하나 삽시다 좀 그거일 순 있는데 적자일 순 있는데 어제 흑자 달성했으니까 오늘 바로 적자일 순 있지만 괜찮아 괜찮아 또 열심히 어? 열심히 또 장사하면 되지 아이고 아이고 이거 정리가 이런 식이면 안되는데 벌써 기다리는 손님도 있네 아이고 못 옮기나? 아 옮길 수 있네 다 채우는 건 좀 그러니까 자 시장 가격에 20% 아주 합리적이구만 좋은데 어 딱 적당히 아 아 몰라 알아서 사가겠지 아 몰라 알아서 사가겠지 아 정리 제대로 안된거 좀 불편한데 아휴 알아서 사가겠지 카드가 좀 비싼거 같으니까 카드가 좀 비싼거 같으니까 이건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하겠네 이거 안 사는거 같으니까 시장 가격에 아니 20% 이때 잠깐만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건 살짝 가격을 좀 맞춰서 하자 아 오케이 자 오늘 장사 갑니다 오픈 어서 오십시오 이거 하나 더 까봐야지 이거 까는거 너무 중독이야 구려 완전 구려 아 완전 꽝이다 진짜 아 이러다가 이거 카드 내가 다 까겠어 아 하나만 더 해볼까 아냐 좀만 기다려 손님 결제하고 아 오케이 진짜 하나만 더 까본다 진짜 아우 오케이 하나 떴어 이거 뭐야 월투브 레어카드 같은데 뭐지 차이가 큰가 아니 카드가기 와서 다른걸 사가시네 어 감사합니다 엄청 비싼건 아닌거 같은데 앨범 열기 아 11일 아 이정도면 뭐 양호하네 아 이정도면 양호하네 아 뭐 팔려야 교체를 하지 비싸다고 아까 사가셨는데 아 저 카드팩은 좀 비싼가봐 오오 나쁘지 않네 오 많이 사가시네 그래도 비싸긴 해도 사가시네 굿굿 아이고 아 오케이 카드팩이 살짝 비싼가봐 그러면 조금만 내려봐 여기도 요금 너무 비싸요 그래도 꾸준히 이용하시죠 단골손님들이 꾸준히 이용하고 계십니다 오 바로 사시는데 대박 바로 산다 아 그 등급 순이 또 있군요 오 가격 괜찮은가봐 레어카드 좀 주문해야되겠는데 레어카드 좀 주문해야되겠는데 레어카드 한 팩만 주문하자 오오 쳐다보고 있는 눈빛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 또 초점 없는 저 얼굴 조금 부담스럽네 좋아좋아 오 케이스도 잘 팔리네 나름 마음에 드시나봐 오 오 오 좋아좋아요 카드 잘 팔린다 카드 잘 팔린다 카드 잘 팔린다 자 그리고 다른 손님 들어오기 전에 진열을 빨리 10 12 5 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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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오셨지 여기다가 시장가격이니까 3에다가 아 무조건 올려 무조건 올려 무조건 올려 아 이건 2달러요 OK 아 키패드요? 아 제가 텐키리스라서 클릭하는게 더 빨라요 제가 텐키리스라서 숫자는 그냥 클릭하는게 더 빨라요 플레이하기 너무 비싸 잠깐만 이거를 비싸다는 손님들도 은근히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조금씩만 내려도 사람들이 차이를 느끼는 것 같아 오히려 비싸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으니까 살짝 살짝 차이를 두면은 바로바로 그냥 괜찮잖아 이러면서 구매하는 것 같으니까 잠시만요 아 이거 알바생이라도 고용해야 아이고 큰손님이시네 어머 세상에 개많이사 완전 큰손 카드 한장 사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아 이분 멀끔하게 입고 오셔가지고 가게에 머무시는거 아니니까 내가 봐드립니다 게임하러 아 오늘은 장사가 좀 안되는데 이거 카드 가격을 살짝만 내려봐야겠어 손님이 와서 게임할 마음이 생겨야 손님들이 오지 이거 장사가 안되는 장사가 자잘자잘한 카드 많이 사가시네 그래도 좋아요 이 정도 뭐 소문난거 아니야 약간 가가지고 야 저 집 주인 가서 그냥 그 조용히 혼잣말 하는 것처럼 아 너무 비싼데 이러면은 가격 낮춰줌 낮춰줌 살짝 흘리고 와 수근수근 되면 바로 낮춰주니까 그런 말 하는거 아니지 아 이건 7로 올려 7 아 카드 새로 뽑아야되겠다 카드좀 새로 뽑아야지 이거 안되겠네 카드좀 새로 뽑아야지 이거 안되겠네 카드깡을 많이 해야된다 이거 카드 파는 것도 은근히 돈이 되는거 같은데 구매하시죠 구매하시죠 카드깡을 좀 해야되겠어 간다 비싸다고 하더니 또 구매를 하셨네 망했네 망했어 그냥 이거 자꾸 이런식으로 나오면 안되는데 이거 자꾸 이런식으로 나오면 안되는데 이렇게 올리고 아 이건 1달러에 8억이야 이것도 1달러에 8억이야 아 안되겠다 하나 더 해 아 10달러정도 나와야되는데 맘에드는 카드를 찾으셨군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슬슬 가격조정이 필요하다 이거 이거 내가 다하게 생겼네 하나 더 까 오 좋아좋아 얼마짜리야 아 이것도 10달러짜리네 이렇게 썩 썩 좋은 애는 아니네요 이러면 15에 팔아 오케이 막 썩 좋은 애는 아니네 어 오케이 이 가격에 팔고 오케이 제발제발 카드좀 사주세요 가급대가 나가는 놈으로다가 아니 거스름돈 만들려고 1달러짜리를 사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네 야구야 카드가 붐비는데 대박대박 야구야 풀 풀이야 풀 쓰레기통 작업대는 뭐지? 작업대를 만들어놓으면 뭐 카드를 이렇게 막 자르는건가 아니 돈 모아서 저 작업대 한번 놔보게요 궁금한데 저 작업대는 뭐하는거지? 손님을 끌어먹으려면 돈을 좀 더 줄여야되나? 대기줄도 있어 대기줄도 있어 대기줄도 있어 대기줄도 있어 대기줄도 있어 다시 제발 13? 13이면 뭐 13? 13이면 뭐 100? 결과물 영 영 별루네 카드 운이 별로야 내가 다 까게 생겼어 파는것보다 돈만 있었다면 저 카드 탐이 많이 나나보다 다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나 나오고 오 이건 가격이 좀 되네 얼마짜리지? 17! 오 나쁘지 않아 17달러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제 카드 비워지면 그 자리에 바로 넣어야지 66%요? 그럼 이거 어떻게 나온거냐 이거 진짜 어떻게 나온거냐 야 이건 진짜 어떻게 나온거지 그러면? 대박인데? 오 감사합니다 너무 비싸다고? 아 이거 솔직히 아 조금만 더 내려 아이고 손님 우리 영업이 끝났는데 영업이 끝났는데 어 그러게 진짜 조심자의 행운인가 봐 여기 카드 게임하고 계시긴 하는데 구경 좀 하다 가세요 음 기본 카드 주문만 하나 하고 이거랑 이거 하나 채워놓자 아! 아 여기다 채워면 안되는데 에이 젠장 여기다 채워야되는데 좀만 기다리세요 잠시만요 오 카드 두개 좋아요 점 점 7 감사합니다 손님 손님 옆에 카드 게임도 끝났는데 돌아가시는게 어떨 런지요 손님 손님 내일 오시면 더 잘해 드릴게 내일 오시면 더 잘해 드릴게 내일 오시면 더 잘해 드릴게 에이 내일 오시면 안되나 가게 문 닫기 전에 말상대만 좀 오늘 적자야 확실한데 오늘 적자야 확실한데 어? 아니네 흑자네 적자인줄 알았는데 흑자가 나긴 했네 어? 이게 흑자가다 신기한데 레오카드 아직 안채워도 될 것 같고 12레벨 아 빨리 이거 까보고 싶다 이거 이거 진짜 빨리 까보고 싶은데 빨리빨리 돌려야지 이거 안되겠다 바로바로 그냥 장사 바로바로 돌려야지 장사 바로바로 돌려야지 다이같은 것도 아직 필요없는 것 같고 은근히 안올라 레벨이 어이구 구매 많이 하시네 오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 가격 괜찮네 진짜 필요한 물건인지 잘 모르겠어 하면서 구매는 다 하시네 어휴 많이도 사시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호객행위 이런거 없어? 아니 뭐 홍보수단 이런거 없나? 이 시세볼 수 있는거잖아 시세 볼 수 있는거잖아 시장시세 이거 매번 사실 봐야되는데 바뀌진 않네 뭐 이대로 이거 살짝 싸게 파는거 같기도 한데 시장가격에 이거 또 살짝 싸게 파는거 같기도 한데 시장가격에 이래도 안사는거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일단 해놔 시장가격은 항상 봐야돼 음 이건 21정도로 할까 청구서 청구서 지불 오 잠깐만 아 임대료 전기요금 아 뭐야 아 모두 지불 아 아 나 이런것도 지불 안하고 있었네 어쩐지 어쩐지 있어야 하는데 하 하 하 어쩐지 직원 구인 계산속도 느림 재입고 소통 고통 일단 첫번째 있는 사람 먼저 빨리 아 근데 지금 알바생 고용하기엔 내가 너무 적자라서 알바생은 따로 고용 안해도 될거 같애 충분히 나 혼자서도 커버가 가능해 알바생 고용은 아직은 좀 무리가 있는거 같애 가격조정 살짝 하고 이것도 아 이거는 근데 조금 비싸도 사람들이 사니까 이대로 두고 이게 테이블이 많아야 사람이 테이블이 좀 많아야 사람이 몰리려나 테이블이 좀 많아야 사람이 몰리려나 하긴 구매보다 테이블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메인이잖아 오늘 드디어 카드를 구매해주시는 분이 아 근데 장사가 안되는데 오늘 큰일났다 오늘은 장사가 왜이렇게 안되냐 가게 확장 아 매장 확장도 있구나 오 얼마나 커지는거야 대박 20레벨까지 있어 음 거지 레어 에픽 또는 레전더리 팩과 가격이 감소할 수 있다 아 아 레어는 다음날 발생할 수 있는 효과 근데 레어는 지금 내가 팔고 있잖아 어휴 저 듀얼 테이블이 메인인거 같은데 판매보다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네 가격 괜찮네 오 좋아요 카드깡도 카드깡인데 비싸서 좀 생각해봐야겠어 하면서 사네 아 아 아 이거 이벤트를 조정을 좀 해야 되겠어 이게 메인인거 같으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날 발생할 수 있는 효과 아 아 아 아 아 그래도 한번 해볼까 궁금한데 궁금한데 살짝 올려서 오케이 오 이걸 사가는 분이 계셔 오케이 오 좋아좋아 대회 같은 거를 내가 열 수가 있으려나 오 오 카드좀 채워놔야겠다 오 카드좀 채워놔야겠다 하고있을때 옆에 쓱 와가지고 초레어를 사가는 부자가 없네 너무 비싸게 팔고 있긴해 난 60으로 줄여봐 아하 저 저 저 저 저 이런 이런 불쾌감을 줄만한 냄새는 차단해야지 아 이거 또 내가 까야되겠네 안나온다 안나와 정말 안나온다 쉽지 않네 카드 장사하기 쉽지 않아 이제 슬슬 손님이 퇴근 시간대인가 손님들이 좀 오는데 근데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려나 저 테이블 효과가 얼마나 크게 효과가 있으려는지 궁금하네요 10센트 오케이 이정도면은 뭐 한 이정도는 해줘야지 아 이렇게 야금야금 팔아서 뭐 도움이 되겠냐 이거 아 이거 야금야금 팔아서 돈이 되겠냐고 이거 한번 더 해 한번 더 해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여기 요금이 너무 비싸요 이거 스프레이 사가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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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이 사가세요 이거 당신한테 뿌린건데 저거 사가셔야지 저걸 안 사가네 아 이거 야 두 줄밖에 안 남았는데 아 이거 아닌데 이거 레오를 하나 더 사자 아 레어 한 박스 추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괜찮은 거 좀 나와야 하는데 아 이게 안 나온단 말이지 아니 아 아 아 시장가격에 이러면 4달러 4달러에 팔아야지 어 오케이 1달러 20센트 일반 카드깡이요? 아 그럴까? 이게 훨씬 더 나으려나? 한번 까볼까? 오! 아 그래도 일반 카드깡이 뭔가 좀 더 나오네 레어보다 레어보다는 돈이 좀 되는 애들이 나오네 아 난 열심히 레어만 깠는데 이거 이름만 레어지고 나오는 게 아니네 그래 차라리 한 이정도 나오면은 가격을 좀 어떻게 하겠는데 레어카드만 낭비했잖아 비싼데 손해 완전 손해 너무 손해받네 레어랑 힐이 돈 떨어진다는데 가뜩이나 하나 더 까봐야지 하나 더 까 하나 더 까 하나 더 까 오오 좋아좋아 괜찮은거 하나 떴다 이거 한 10달러 되나? 아 오케이 굿굿굿 진작에 이런걸 깠어야 됐네 다른 데서 할래 아 저기 혼자 기다리시는 분 계시는데 대놓고 앞에서 다른 데서 할래라는 말은 조금 신뢰가 아닌지 조용히 얘기하셔도 되는걸 굳이 기다리던 손님도 계시는데 다른 데서 할래 이러면은 매너가 아니죠 오늘 오늘 흑잔데? 이 정도면 오늘 흑잔데? 이거 하나만 주문해도 되겠는데 뭔가 비어져있는거 못참아 채워져 있어야 돼 어느정도 채워져 있어야 돼 선반에 공간이 없어? 여기 더 채워 좀 빽빽한 느낌이 들어야지 감사합니다 다들 한판하고 카드를 왕창 구매하시네 그런가봐 아 오늘 내 카드 별로였어 새로운 애들 좀 구해야지 이러면서 결제를 하시는거 같애 다음 카드깡을 위하여 오 카드 두개까지 오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일단 뽑은거 정리를 좀 합시다 올리고 아 이건 13 13에 판매해 하고 시장가격이 20 올리고 살짝 더 올려 이거는 아 이거 5달러로 가야지 이런건 이런 느낌으로 5달러로 가야지 이건 4달러 이것도 4달러네 4달러 오늘 하루 나쁘지 않았어 흑자 같은데 오호 오케이 흑자에요 흑자 좋아좋아 흠 가격을 한번 볼까 오 가격이 좀 올랐다 그치만 그래도 5달러를 빠는게 낫겠네 이거는 22에 팔아도 될 것 같고 아 이거는 가격이 좀 떨어졌네요 조금 싸게 팔자 이건 여전히 똑같고 그냥 이대로 팔고 아니야 독자를 조금만 아니야 사람들이 안 사겠지 27달러 오 조금만 조금만 올리자 오케이 오케이 굿 가자고 아이고 가자 아 이거 가게를 이 상태에서 굳이 넓힐 필요는 없고 그럼 이제 하나만 까봐야지 좋아요 그래도 한 오 좋아좋아 좋아요 확장하기에는 조금 그러지 않나 아직 이렇게 어 아무것도 안 사고 나간다고 아무것도 안 사고 나가는 손님은 없었는데 아유 젠장 잠깐만 아이고 머물지 않으시니까 굳이 스프레이 쓸 필요가 없죠 하나만 더 까보자 이번엔 이거다 이번엔 이거다 확률이 좋지 않아 확률이 좋지 않아 확률이 좋지가 않아 좋아좋아 좋아좋아 그럼 여기서 아아 저쪽에 거 골라졌네 이거 다 내가 까게 생겼네 어? 장사해야 되는데 내가 까게 생겼어 플레이하기에 너무 비싸 비싸다는 손님들이 조금 있으니까 살짝만 올려봐 근데 하루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돈 관리를 잘해야 돼 이거 이벤트가 비용이 나가 이거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가격 관리 잘해야 돼 나쁜 가격은 아니지만 이미 거지야 아 저런 희망적인 말을 안하마한데 저러면 저거 가격을 내리기가 힘들잖아 이거 가격을 내리기가 힘들잖아 자꾸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 58 잔뜩 감상평만 늘어놓고 안삼 아이고 감사합니다 완전 부잔데 어? 그새 다 팔렸네 아 솔직히 저 큰 걸로 사는 게 훨씬 이득인 것 같긴 한데 다들 뭐 낱개로 사는 게 좋다니까 아 손님 레어카드에서 솔직히 잘 안 나오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 좀 안 나오는데 저거 별로인데 레어카드 많이 사시네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 이거 까봅니다 손님 저거 수학이 별론데 아 저거 수학이 별론데 마음대로 올리고 싶은 만큼 아 이거는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카드 좀 많이 많이 샀으면 좋겠다 카드 좀 많이 많이 샀으면 좋겠다 아 카드 좀 많이 많이 샀으면 좋겠다 가게가 그러면 더 번창하겠지 아 장사하기가 힘드네 아 장사하기 너무 힘들다 아 아까도 큰 손 큰 구매하시더니 호사로 오셨네 잘 팔리네 그래도 이건 3달러 5달러 50센트 이거는 이렇게 어 레어카드 그래도 꽤 팔렸네 손님 여기 자리 있는데 저 상대분이 마음에 드셨나봐요 구경하시는건가 여기 자리 있는데 왜 저기 서 계시지 저 자리가 마음에 드는건가 아 혼수 두려고 구경만 하다가 나가시는데 어 드디어 천 넘었다 여러분 드디어 천이 넘었어요 어 좋은데 천 달성한 기념으로 하나 더 까봐 의미가 없네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네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네 여차하면 이것도 좀 사가라고 이거 가격 진짜 줄일만큼 최대한 줄인다 어느정도 어느정도 선까지 줄어드나 보자 사람 없을때 한번 더 까야지 조금 가격있는거 나왔다 조금 초 쪼끔 심각한 terrifying 바로 옆에 거 사가시네 뭘 좀 아시네 옆에 거 못 살 거면 차라리 그걸 사시는 게 나을지도 모르지 옆에 거 너무 비싸가지고 내가 봐도 비싸 씻고 오세요 씻고 그렇게 멀끔하게 하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80 술냄새 술냄새 저 정도면 술냄새다 또 왔다 또 왔어 이제 나도 손이 조금 빨라진 것 같은데 오늘따라 냄새나는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좋아요 또 앉아계시는 거야 바로 사가셨네 쓰던 건데 쓰던 건데 그걸 쓰던 건데 구매를 하시네 아주 좋은 물품이죠 감사합니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Libr 냄새내새문 전부 아 원래 양이 좀 질소포장이라 아시죠 과자도 질소포장이 있어서 아 CosE 스프레이라고 없을까 요즘 기업들이 그래요 양이 적어 보이는 건 기분 탓입니다 기분 탓 기분 탓이야 기분 탓 원래 이런 거 사면은 공기를 덤으로 넣어주고 그래 카드를 좀 채워놔야겠는데 카드 잘 팔리는데 카드 팩을 사는 게 아니라 카드를 사가시네 다들 아니 아니 어 샀어 골든벨 울려라 와 이브 샀어 와 대박 야 이걸 사시네 아주 탁월한 아주 탁월한 선택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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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손이 떨려가지고 여러분 드디어 팔았어요 드디어 팔았어요 대박 진짜 완전 로또 맞았다 드디어 팔았네 이런 건 1달러에 팔어 0점 몇 자리들은 1달러에만 팔아도 사람들이 사가는 거 같은데 아 그리고 같은 카드면은 그게 뜨네 가격 자체가 오우 좋아좋아 기분 좋아 아 그 김에 하나 하나 또 까봐야지 잠시만요 그치 나 올리가 없지 나 뺏 또 카드 채워야지 카드 가격은 좀 많이 올려서 팔아도 사긴 사는구나 내가 좀 싸게 파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많이 올려 팔아도 사긴 사네요 아 근데 진짜 초반에 어떻게 나온 거지 진짜 초심자의 행운 같은 건가 봐 하나 더 까 자주 까면 안 되나 자주 까면 안 되는 건가 좀 비싸네요 흠 살 사람은 산다 어 뭐야 저거 사는 척 하더니만 자 8레벨 됐어요 하나 더 까 아이고 아 다행이다 혼자 계시는 줄 알고 걱정했는데 저분들 다 사고 나면 가야겠구만 최악이네 최악이야 최악이네 최악이야 최악이네 최악이야 이거 카드 나가시는 김에 카드도 좀 구매하고 가시지 최악이야 최악 최악이야 최악 운이 더럽게 없어 운이 불만족 6명? 6명 정도야 뭐 오늘 장사 완전 잘 됐어요 대박 자 이정도면 가게를 조금 넓힐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일단 청구서 지불하고 테이블을 한 칸 늘려볼까? 확장을 할까? 살짝 확장하면 확장을 하고 테이블도 하나 주문해주고 보자 뭐야 확장은 내일 되는 건가? 확장 내일 되는 것 같아 아아 뭐야 됐네 됐네 아 뭐야 이게 아 그러면 프라이빗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프라이빗한 아 근데 뚫려있어서 사실 프라이빗한 공간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걸 좋아하신다며 네 이쪽으로다가 이쪽에서 경기를 하게 아 근데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창가 자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창가 자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음 카드 테이블 하나 더 있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거랑 박스는 안 팔렸으니까 두고 레어카드 한 팩이랑 레어카드 박스를 아 안되는구나 근데 지금 저걸 연 상태에서 카드팩을 레어카드 팩을 사는 건 좀 별론 건가? 애초에 이거 자체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니까 확장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만 기다려주세요 여기다 채워놔야겠다 오케이 빽빽하게 채워놓고 장사 잘해봅시다 이 싼 가격에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는 게 이득일까 어느 정도 가격을 올려서 사람들이 적당하게 오는 게 이득일까 이쪽에 넣어놔야겠다 이쪽에 넣어놔야겠지 이쪽에 넣어놔야겠지 오케이 됐다 이거 막 진짜 완전 시장 가격 그대로 팔아가지고 시장 가격에서 살짝 올려가지고 파는 게 이득일까 잘 모르겠네 깔끔하니까 이쪽에서 하나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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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시작부터 아니야 가격 변동은 크게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하지 살짝만 올려도 되겠군 살짝만 올려도 되겠군 아아아아 5달러 둬도 되겠다 5달러 둬도 되겠다 오 가격 많이 올랐는데 문 닫았는데 들어오시네 이거 무슨 일이야 손님 씻고 오세요 씻고 비싸다고 해도 또 잘 사시면서 하이 또 투정을 이제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저희 가게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투정 부리는 거 안 통해요 점 7 오케이 아 프라이빗한 공간 아무도 안 쓰시려나 궁금한데 온다 온다 카드 커뮤니티 야 이 집이 맛집이래 이 집이 이 집이 맛집이야 뭐야 카드가 착해요 카드가 착한 집 카드가 착한 집 카드가 착하고 게임이 맛있는 집입니다 네 30이야 아이 주인이 뽑으면은 손님들이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니 내가 저걸 뽑았어야 하는데 이러면서 주인장이 뽑아버려서 아 내가 저걸 못 뽑네 불만을 표하면 어떡해 반올림 버튼 사용 안하냐고요 정확한 가격 보고싶어 가지고 올렸을 때 불편하진 않아요 많이 구매하시네 아이고 아이고 뭐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 50센트 정도는 뭐 아우 좋아져 오우 프라이빗한 공간에 앉았다 손님 여기서 뭐 드시면 안됩니다 알겠죠? 여기 먹는 데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네 음식점 아닙니다 그 창가 자리라고 뭐 드시면 안 돼요 아우 좋아좋아 어차피 물품 사시는 분이라 따로 스프레이는 안 뿌려드려도 안 뿌려드려도 돼가지고 앉아계시는 분이 앉아계시는 분이 그런 경우면은 뿌려드려야 되는데 금방 나가시니까 아 이제 코가 안좋아 오우 친구왔다 친구 친구왔다 친구 친구와서 같이 한다 오우 카드 많이 팔렸네 좀 뽑아야되겠는데 거짓말 아우 다닐 탁월한 선택 저렇게 한 뭉탱이로 사는게 낫지 좋아 이참에 하나 더 까보자 아우 탁월한 선택 기름 야 1달러도 안 돼 같이 가 어우 씨 장사 나라는 거야 뭐야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적당한 거는 좀 주지 뭐 치사하게 아 그래도 적당한 건 주지 이런 거 그냥 1달러에 8호 손님 저 비켜주세요 잠시만요 진짜 한 번에 여러 개 해볼까? 한 3개 까볼까 연달아서 오 많이 사시네 감사합니다 진짜 연달아서 한 번 해본다 살짝 살짝 높은 거 나왔다 살짝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서 까본다 미치겠구만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바로바로 처리해야지 하나만 더 까? 하나만 하나만 더 까본다 3달러짜리 두 개가 나왔다 하나 나왔네 어 그래도 쓴 건 안 가져가시네요 사용했던 거 안 가져가시는데 잘 고르셨네 잘 고르셨네 7.7로 돌려 왜 이렇게 다들 냄새나게 하고 다니는 거야 이해가 안 가네 좀 씻고 다녀 씻고 좀 씻고 다니셔 씻고 밤새 듀오라고 와서 그렇다고? 적어도 씻고 나올 순 있잖아 아 이해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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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재채해가 카드가 또 팔려야 될 텐데 오케이 느낌 왔다 이거 하나 까도 될 거 같아 손님 잠시만요 느낌 하나도 안 왔어 아 이 문 또 아이고 그 가게 안에 돌아다니실 거면 깨끗하게 깨끗하게 훈수한다 훈수한다 오우 상대 생겨서 바로 앉으시네 아 뭐야 훈수만 하고 가시는 거야 8 진짜 야금야금 나온다 정말 야금야금 나오네 이거 이거 카드를 카드 테이블 하나 더 삽시다 그래도 될 거 같아 그래도 될 거 같아 아 이지아 좀 뭔가 아이고 이지아 뭔가 좀 가게 같은 느낌 나네 빨리빨리 빨리빨리 채워 넣는 게 좋을 거 같아 빨리빨리 채워 넣는 게 좋을 거 같아 그래야 좀 카드 뽑는 맛이 나지 안 그럼 카드 뽑는 맛 안 날 거 같아 안 그럼 카드 뽑는 맛 안 날 거 같아 안 그럼 카드 뽑는 맛 안 날 거 같아 이렇게 할까 어 손님 뭐야 저기 냄새 나는 손님 있어 잠깐만 언제 들어왔어 언제 들어온 거야 언제 들어온 거야 아니 이거 색깔은 엄청 비싸보이는데 가격이 이것밖에 안 돼 어째에 가격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어 불 켜 그래도 듀얼하는 손님 많아서 좋네 외롭지 않아 하나 하나만 더 진짜 하나만 더 깐다 천장을 보고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적당한 가격에 친구들은 잘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이것만 하나 채우고 갈게요 됐다 레오도 한번 까볼까 진짜 비싸 비싸다고 해도 자리는 항상 잘 차는 거 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오 하나 까본다 진짜 탈취제 탈취제 구매 감사합니다 게임은 즐거우셨는지요 다음부터는 씻고 와주셨으면 합니다 다음부터 씻고 오세요 화낸다 대놓고 말하기 다음부터 씻고 오세요 화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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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좀 흑자 많은 흑자는 아닌 거 같아 살짝 흑자 살짝 흑자인 거 같고 이거 잘 팔리네 나름 잘 팔리는데 잠시만요 아 비켜주세요 오 많이 사시네 게임 즐기고 구매까지 아주 바람직한 자세야 80센트 뭘 이렇게 많이 사셔 3달러 오케이 버려 오늘 장사 좀 그래도 자리 채우는 사람이 많아서 나쁘지 않았어 아 아 아이고 아이고 내 아이템 내 돈 아니 아니 이거 아이템을 버려버렸네 아니 이런 미쳤나봐 진짜 정신이 나왔구나 그럼 가게 문 닫기 전에 레어 하나 더 뽑아야지 쓸모가 없네 쓸모가 없네 쓸모가 없어 반올림으로 올려버리면 이게 사람들이 살려나 이렇게 올려버려도 살 사람은 사려나 1달러 카드 올리는 건 슬슬 귀찮네요 카드 올리는 건 슬슬 귀찮네요 이거는 내가 가격을 정하겠는데 카드 올리는 건 은근히 어? 불만족이 10명 다 비싸다고 얘기한 사람들이겠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에? 아니 거의 거의 뭐 공짜 행사 아니에요 이 정도면 미쳤네 자 오픈 기념으로 하나 까자 오픈 기념으로 하나 까자 가격 확인은 항상 하고 이건 뭐 큰 차이 없고 이것도 뭐 살짝 뭐 올려봐 이것도 살짝 뭐 올릴까 이건 가격이 아주 쑥쑥 잘 오르네 이건 가격이 아주 쑥쑥 잘 오르네 이건 좀 팔아야 되겠는데 잠깐만 비싸서 많이 안 사긴 하는데 비싸서 많이 안 사긴 하는데 비싸서 많이들 안 사긴 하지만 나쁘지 않은데요 이거? 아냐 이거는 이거는 많이들 사는 거 같으니까 굳이 만지지 않아도 될 거 같아 아 이건 구매해도 되겠어 아주 아주 좋은 가격이야 만족스럽고만 만족스럽고만 벌써부터 줄 서는 손님들이 있네 일단 여기다 두고 오픈 문 열었어요 아니 손님 문 열어 문 열었 문 열었는데 가버렸어 문 열었는데 문 열었는데 가버렸네 오늘은 좀 매장을 늘리지 말고 판매에만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좀 판매 위주로 가보자고 오늘은 좀 돈 벌기를 해야되겠어 어제 너무 석자나가지고 좀 그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자 손님이 오시면 좋겠다 큰 손 안 오시나 큰 손 오면 좋겠는데 아니 하나 감사합니다 게임은 안 하고 가신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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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어카드 레어카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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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안 하시나 카드 오늘 레어카드 은근히 안 까네 소강상태일 때 하나씩 까줘야지 8레벨이면 그거 깔 수 있지 않았나 아 12구나 레어 잘 안 팔리는 것 같아서 박스는 조금 나중에 하고 차라리 이거 12레벨 만들어서 이거 하는 게 나을지도 어이구 많이 사시네 좋아 좋아 레어가 비싼 건가 비싸서 그럴까 가격을 좀 낮춰볼까 레어를 좀 팔 필요가 있는데 나 아무 말도 없이 다들 사는데 비싸면 비싸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어휴 큰 거 지불하시네 아니 단골 장사야 단골 장사 어디서 본 거 같은 손님들이 계속 와 단골 장사야 단골 장사 단골 장사 단골 장사 이거 내가 보니까요 카드를 내가 계속 깔 수 밖에 없네 뭔가 괜찮은 카드가 있을 때 손님이 많아지는 듯한 개인적인 느낌이 아이고 장사 손해보게 내가 계속 까도 되는 건가 이거 오 돼지 돼지는 좀 괜찮은데 오늘은 이게 좀 팔리나 야금야금 팔리긴 하네 타임 세일 이런 거 해볼까 잠시 잠시 한 시간 동안만 타임 세일로 운영해가지고 사람들 우와 오는 순간 가격 올려버려가지고 나 입소문 장사는 아니니까 쯧 아 내가 이거 가기 이거 위치가 불편하네 어? 야 이거 은근 많이 사간다 카드팩 그니까 1달러짜리 비싼 거는 이제 시세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시세보다 시세보다는 가격이 좀 나가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시세보다는 이 정도면 카드 파는 게 약간 재테크 재테크 느낌이네 어우 냄새냄새 냄새 냄새 하나만 더 까자 그러면 레오 까보자 레오라고 다 좋은 게 아니야 레오라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손님 잠시만요 레오라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손님 잠시만요 레오라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손님 잠시만요 뭔가 좋은 합리적인 가격이 어 근데 이거 잘 팔린다 카드팩 세트가 되게 잘 팔리는데 세트가 되게 잘 팔리는데 가격이 마음에 들었나 주문 한 번 더 해야겠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줄을 서 카드 갑자기 왜 이렇게 잘 팔리지 진짜 주문 하나 더 해도 될 것 같아 이거 좀 팔리네 근데 꼭 이럴 때 주문하면 안 팔리고 그러는데 추가해놓으면 그대로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절대 안 팔리고 조금 싸면은 바로바로 사가시네 이런 거 바로바로 1달러로 그냥 올려 앞장 비워야지 이거 3개씩이나 있어 심심하신가 봐 손에 거스러미도 이렇게 한 번 뜯으시고 곧 있으면 친구가 올 겁니다 4,50센트 그런가 봐 어디서 대회 열렸나 봐 사람을 모으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이거를 인근 매장 가격이랑 진짜 조금 차이 나게 해볼까 이것도 비싸다 하면 다시 오지 말라 그래야지 몇천원 차이 잘 팔린다 하나만 더 추가해 이게 은근히 가격이 되는데 많이들 사가네 그치 살 거면 차라리 카드팩 뭉텅이로 사는 게 냄새나는 손님이 들어오셨어 카드팩 하나 더 뽑습니다 오우 그래도 근래 뽑은 것 중엔 제일 낫다 처음에 초심자 행운 떠나서 뜬 것 중에 그나마 낫네 하지만 포기 못하죠 한 번 더 오우 저 여우 뭐야 그렇게 안 비싸네 카드 게임하러 오시는 손님들이 많네 아 아이고 오신 김에 다들 선물도 하나씩 사가시면 좋을 텐데 안 사가시나? 요금이 너무 비싸요 나 진짜 다시는 저분 손님으로 안 받을 거야 와 이거 하나 가져가야지 가격이 비싸서 생각 좀 해봐야겠어 그래도 질소 포장이 좀 돼있는 상품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쓰던 거를 가져가시다니 카드도 은근히 잘 팔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야 불켜 불켜 평점이 안 좋아지다니 사장님이 이렇게 친절한데 사장님이 이렇게 친절한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더 까볼까? 하나 더 까볼까? 하나 더 까볼까? 정말 별로다 아 뭔가 장사가 안 돼 오늘 돈 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장사가 안 되네 아 이건 무조건 이렇게 팔아야지 방금 세 번 둘렀나? 아 안 쓰는 카드를 다 모아서 펴... 아하... 아 그래요? 나쁘지 않은데? 아 이러면 또 마이너스인데 이거 작업대까지 만들면 마이너스인데 아 그거 작업대 레벨이 몇이더라? 작업대 레벨 있지 않았나? 아닌가? 또 마이너스 천인데 이러면 아 좀 그런데 마이너스 천 또 달성하는 건 좀 그런데 공짜로 파는 건 좀 그렇지 오케이 뭐 장사에 도움이 된다면 아 매장 레벨 10이네 또 한 레벨만 더 올리면 되겠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어? 불만족 한 명이네 마이너스 어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하루만 더 일하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딱 250이야 아 250이란다 2.5달러야? 잠깐만 시장 가격에 하나 둘 그러면 이렇게 팔고 오늘도 가격 변동이 살짝 올랐어 이것도 그냥 이대로 팔아도 되고 아 이건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가격이 살짝 올랐네 가격이 살짝 올랐어요 아 이거 1달러짜리 왕창 사갔으면 좋겠다 카드 좋아 문 열기 전에 하나 깝니다 제발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열죠 뭐 하나만 더 까 하나만 하나만 더 까봐 안 돼 54 좋아 좋아 준수한 거 나왔다 어우 좋아요 준수한 거 나왔어 좋아 좋아 아 오늘 기분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아이고 큰 고매까지 얼마에 올려야 할라다 이게 점심시간쯤 되면은 사람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런 것도 반영이 돼 있는지 1시쯤 되면은 사람이 좀 줄어들더라 얼마에 올리는 게 오케이 이정도면 사겠지 오케이 조금만 더 올릴까 저거는 이거 살짝만 더 올리자 팔 이런 거 원래 살짝씩 조금만 더 살짝 올리는 거야 누가 사려나 엄청 많이 사시는데 욕대로 제일 크게 사셨다 카드를 제외하고 물품만 이거 진짜 잘 팔린다 진짜 잘 팔려 이게 그렇게 합리적인 가격인가 생각보다 잘 팔리네 여기다 두고 이럴 때 하나 더 까보자 하늘을 보며 그렇지 야 근데 너무 차이 많이 나게 나온다 야 이거 솔직히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스택도 돌 때까지 열심히 또 뽑아야 되겠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 아무리 그래도 이벤트 한번 바꿔봐 화염 원소 카드 가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 70 그래도 이걸로 한번 해보자 사람들이 경기하러 오는 게 전부인데 이 정도는 뭐 투자할 수 있어야지 돈도 나름 잘 벌리는 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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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패치가 있으면 좀 좋은 거 같애 확실히 사람들 물건 살 때 하나씩 껴서 사는 거 좀 괜찮은데 카드 보려고 왔다가 어 이건 공짜잖아 이런 거 1달러에 팔아야지 꽁짜는 안 되지 나도 장사해야 되는데 근데 불속성 카드는 내가 따로 돈을 올려야 될까요? 저 시장 가격 이런 거가 표시가 따로 안 되려나? 불속성 다음부터 불속성 할 때 돈을 좀 봐야 되겠다 오늘은 무조건 흑자다 무조건 엄청난 흑자다 엄청난 흑자 내가 다른 걸 하지 않는 이상 내가 다른 걸 하지 않는 이상 아 그런가? 그렇게 어려우려나 이 게임? 시장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게 아닐까? 아 이게 똑같은데 소량의 질소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 양이 없다고 막 흔들어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소량의 공기가 함께 들어갑니다 소량의 공기가 함께 들어갑니다 오 사갔다 팔렸다 팔렸다 근데 좀 싸게 판 느낌인데 아 뭔가 손해본 느낌이야 약간 싸게 판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조금만 더 올릴 걸 그랬네 뭔가 좀 아쉬워 아 저 냄새 나는 손님 또 처리해야 되는데 씻고 오세요 씻고 은근히 좀 팔리니 이거 생각보다 많이 팔리진 않지만 자주 채워놔야겠는데 아 또 있어 됐고 오 카드 잘 팔리는 거 보소 아 이건 아까 저기 있는 카드랑 똑같구나 카드가 완전 잘 팔려 40 어 저 옆에도 있는데 이거 하나 더 데리고 가시죠 바로 팔렸네 방금 올린 거 바로 팔리네 아 이거 뭐 아 이거 따져서 뭐해 이런 거 다 1달러로 해 0. 몇 센트 이런 거 그냥 1달러에 8억 1달러에 8억 동계사랑 귀찮잖아 하나 더 까야 되겠는데 이거 점점 파는 사람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또 다른 benefit 하나만 더 ? 하나만 더 마지막 stop 음 수학이 안 좋다ство 수학이 안 좋아 영 별로인데 역시 합리적이야 좋아요 좋아요 상자체로 사시는 분들 쇼핑 좀 할 줄 아시네 이거 혼자 해도 되겠는데 오는 손님 보면은 혼자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이건 그냥 손님이 안 와서 그런 건가 그냥 내 가게에 손님이 적은 건가 알바비가 나가니까 굳이 쓸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가게를 넓히면 그만큼 손님이 오는 것 같기는 한데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하나 더 까보자 진짜 안 나오네 12레벨 되면은 이제 한번 설정한 애들은 자동으로 되는구나 아직 장사 종료는 안 됐고 레어카드 까본다 제발 아 그래도 판매할 거면 레어카드 까는 게 낫겠다 레어카드 까는 게 낫겠네요 판매를 생각한다면 최소 이런 애들 한두 개씩 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어쩌다 여기 괜찮은 애 나오니까 계속 까는 건데 쉽게 나오지 않네 씻고 오시라구요 정말 요 가드 앞에 뭐야 가게 앞에 팻말 붙이는 거 없나 씻고 오라고 1시간씩 즐기고 가시네 1시간씩 즐기고 가시네 2시간씩?". 1시간쯤 3시간쯤 1시간쯤 일단 여기다 놓고 어 봐 휴자 상품이라니까 이거 바로 팔리는 거 보소 다들 아신다니까 뭐가 잘 팔리는 물품인지 바로바로 아이고 버리고 이것도 구매를 해야 되겠네 일단 두고 얘도 되게 잘 팔린다 신기하게 되게 잘 팔리네 하긴 이런 케이스는 투명한 게 예쁘긴 해 투명한 게 확실히 깔끔하고 예쁘지 어휴 또 주문하시네 이걸 방금 채워둔 거 가격이 괜찮은 건가 이런 게 확실히 잘 팔려 어휴 꽉 채워졌네 이것도 여기다 주자 됐나? 아이고 손님 아이고 아이고 손님 장사가 다 끝났는데 오늘도 혼자 남으신 분이 계시는군요 돌아가주세요 500 OK 500 500 레벨은 아직 안 올랐으니까 오늘도 그냥 장사를 해야 되겠네요 오늘도 그냥 장사 한번 하고 카드 좀 채우고 아이고 아 이런 거 팔로 팔아 가자 한 상자 더 주문해도 되겠다 그러면 완전히 딱 맞거든 깔끔하게 좋은 아침입니다 오우 아침부터 카드 많이 사가시네 카드 빈자리에 바로바로 뽑았던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지 이거 약간 그거 닮았다 포켓몬스터에도 이런 거 있지 않나? 저렇게 생기네 해파리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왕누대 맞아 맞아 맞는 것 같아 그 이름 맞는 것 같아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우 좋아요 진짜 비상에 생겼어 해파리도 그 해파리 포켓몬도 저렇게 생겼거든요 아우 가격을 안 봤네 그러고 보니까 가격 조정을 안 했네 아우 가격 올려야지 아우 손해봤네 아우 가격은 변동이 없네 아우 가격은 변동이 없네 가격 좀 내리고 오케이 이렇게 보면 약간 그거 같아 무슨 상품이 시가로 바뀌어 횟집도 아니고 시가 카드 집이야 시카 시가로 카드 판매하는 집이야 아직 안 팔렸구나 아직 안 팔렸구나 횟집도 아니고 아 그럼요 늦게 오면 어쩔 수 없지 바로바로 이래서 오픈런 띄어야지 우리 가게는 오픈런 띄지 않으면 싸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일찍 와야지 뭐 별 수 있나 일찍 와야지 오픈런이 훨씬 저렴하니까 원래 어떤 이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오픈런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업체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릴 줄 몰랐는데 라고 이렇게 막 그렇게 되면 앞에 받았던 혜택은 다 사라지고 앞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경을 다 했어 순서대로 막 상관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섯 불씩 입장할게요 막 이렇게 되면은 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손해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오픈런을 뛰셔야 돼요 팝업 스토어도 오픈런 뛰면 자기가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카드 케이스 좀 많이 상하세요 자리 좀 채워야 되는데 약간 티켓팅 같은 느낌도 있죠 확실히 싼 카드는 그냥 다 1달러에 팔아도 1달러에 팔아도 사긴 사네 막 0.몇 차이가 있어도 돈 잘 벌려 그렇다면 아 이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아서 이거 함부로 못 만지겠구만 그렇다면 내가 한번 까보도록 하지 첫 화를 별로구만 별로야 어 약간 어디서 많이 보네 닮았다 이거 풀포켓몬 닮았는데 저런 애 본 것 같은데 약간 헤롤드에서도 본 것 같기도 하고 애들 다 생김새가 약간 어디서 본 것 같아 다 아 이거 비싸다고? 살짝만 줄여보자 어쩐지 카드가 안 팔리더라 바가지 수준이라니 남는 장사야 남는 장사야 남는 장사야? 남는 장사 해야지 나도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남는 장사 해야지 내 속마음이 튀어나와 버렸네 남는 장사 하긴 해야지 나도 먹고 살아야 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별 수 없지 아 이거 다음 손님들 오면 봐야 되겠다 카드 가격이 조금 나가는 것 같아서 아 이참에 자동 탈취를 어 뭐야 최대 두 개의 탈취제를 담을 수 있다 탈취제를 하나 사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나 들어서 최대 두 개 넣을 수 있댔지 이렇게 됐어 이제 냄새나는 손님은 내가 케어 안 해도 돼 카드를 안 사는데 어 사는 거야? 이거 한번 봐야 되겠어 손은 일단 대신에 레오 카드 팩을 사셨네 안 되겠다 이거 가격 낮춰야겠어 원래대로 돌려야지 안 되겠다 안 사 가격을 살짝 올렸더니 안 사 오히려 지금 레오가 잘 팔리고 있어 좋기는 한데 그래도 일반도 어느정도 팔려야 되기 때문에 선반에 공간이 없다고? 아 카드가 있네 아 카드가 있네 아니 뭐야 아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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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 일단 그냥 둬야 되겠다 기계를 안 켜놨잖아 기계를 안 켜놨잖아 어쩐지 그냥 들어오더라 와 너무 비싼데 하면서 구매를 하시네 아 제발 카드 구매해 주세요 아니 레오 카드만 이렇게 사?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매장 아닐까? 매장 전체가 아닐까요? 매장 전체가 아닐까요? 매장 가운데 있어야 되네 들어오면 켜야지 들어오면 들고 가서 그냥 차라리 왜 일일이 뿌리는 게 낫겠는데요? 그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오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청구서 나 청구서 지불해 큰일 날 뻔 했네 비매장은 뭐야 아 매장을 분점 같은 것도 낼 수 있구나 나쁘지 않은 가격이래 아 이 분들이 와 너무 비싼데 이게 2.8이라고? 가격은 따로 오우 그래도 잔뜩 구매하셨네 츤데레야 뭐야 츤데레야 뭐야 아 방금 산 사람 손해 이게 레오 카드 아 레오 카드 자리 없구나 저의 가게가 전기세를 전기세가 밀려가지고 여러분 불이 안 켜지니 좀 죄송합니다 네 전기세가 밀리는 바람에 상자에 물건이 없습니다 상자에 물건이 없습니다 어휴 손님에게 분사 대놓고 분사 대놓고 분사 일단 여기다 두고 이게 이동에 방해되면 안되는건가? 이게 또 레오 카드만 또 사가시네 어휴 어휴 잘못 긁을 뻔 상자에 물건이 없습니다 오케이 필요할 때만 들고 다녀야겠다 오우 카드가 오우 잠깐만 카드 오머모모모 오머모모 오메오머모모 오머모모모 오머모모 카드가 이렇게 비어져 있다니 오우 오우 카드팩을 빨리 뽑아야겠는데 아이고 어? 장사 끝났구나? 진짜... 또 하나 뽑아봐야지 역시 너다 너 이거야! 헉! 51! 51! 52달러의 가치 오 좋아좋아 오 좋아좋아 52달러의 가치 하나 더 하나 더해 오케이 52달러의 가치 친구 오 좋아 시장가격에서 올리고 한 70까지 올려봐 일단 양아치여도 어쩔 수 없어 논바로 해야돼 살 사람은 산다고 저거 분명히 살 사람은 사기 때문에 양아치 느낌 나도 어쩔 수 없다 비팅용 전시라니 누군가는 산다니까요 이거 진짜 누군가는 산다니까 100% 누군가 사 100% 누군가 사 저 가격 나쁘지 않은 가격이야 오 마지막까지 결제를 하고 가시네요 결제를 하고 가시네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하나만 더 뽑아보자 우와 87 야 87 대박대박 이게 은승으로 나오네 대박대박 야 이거 레어 위주로 뽑아야되네 대박대박대박 이거 나중에 대규모 스택 안 터지는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 이거 자리 하나 비워둘걸 그랬네 오케이 오케이 레어카드 자리 좀 메꾸고 오케이 물건 없고 오늘 흑자다 흑자 매우 흑자 어? 어 적자 아 적자 아 아 적자네 아 아니 흑자가 아니었네 어 이상하다 장사에 감이 죽어버렸는데 이게 왜 흑자가 아니지 이상하네 아 그래요 작업대 삽시다 이곳에 저가 카드를 포장해 벌크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야 이거 큰일났다 가게에 자리가 없어 큰일났다 야 잠깐만 어 아 오늘은 매우 적자 가게를 넓힐 수 밖에 없네요 오 이것을 뒤쪽으로 옮겨. 이 뒤쪽으로 옮기고 이런거 가격은 12? 12? 15달러? 15달러 나쁘지 않네. 아 한장정도 나왔어. 이러면은.. 아 잠깐만. 아 가격설정 안했어. 미친. 아 이거 공짜로 하나 주는건데. 아 이러면은. 아 오케이. 이건 실수니까. 오케이. 아니 근데 최저가격 짜리 놓는게 나쁘지 않은게. 이거 1달러. 너무 싼 애들은 사실. 좀 그래서. 아 이거 얼마나 정리를 해야되지? 테트라몬 기본세트. 데스티니 세트. 뭔 차일까? 모든 희귀도. 아 일반 카드로 해. 이건 일반 카드로 해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짬처리. 짬처리. 너무 귀찮아서. 이거 한 2달러 미만. 미만 애들로다가. 카드보이랑 최저한도. 이거 뭐지? 같은 카드. 아 같은 카드가 최대 몇개 나오냐. 이정돈가? 아니 10장으로. 10장으로다가. 여기 10장이거든. 여기 10장이거든. 너무 양아치겠지? 아무도 안사겠지? 한 4개정도로 하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일반 카드도 좀 뽑아 봐야겠네. 그럼 이제 요 앞에 내놓을 애들이 많이 없어지겠네. 레어 하나 뽑자. 레어. 가게 주인장이 다. 가져가 버리는. 사람 들어오면 하자. 아 이거 너무 싼데? 잠깐만. 아 너무 싸네. 시장가격을 안 봤다. 33으로 올려. 이건 그대로고. 이건 그대로고. 이건 그대로 가격. 어 뭐야. 3달러에도 사가네? 뭐야. 어머. 이래도 사간다고? 오플런 좋아하시는 분들 많네. 오플런 좋아하시는 분들 많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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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어휴. 많이도 사시네. 됐다. 이제 여기 다시 채워놓자. 이제 여기 다시 채워놓자. 얘 가격을. 어... 아 이건 110 정도로 일단 한번 해놔. 110. 이거 두 개 팔리길 기대해야겠다. 110 되나 보자. 아 이것도. 아 이것도. 이거 분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겠네. 개 손해인데. 이거. 이거. 뭐 되고 있는 거야? 아 켜놓고. 켜놓고. 켜놓고 얼굴에 들이대니까 되네. 켜놓고 얼굴에 들이대니까. 되는 것 같은데요. 샀어. 아. 70달러에 만족하십니까? 아 이걸 사시네. 아 뭔가. 또 손해보는 느낌인데. 홀라. 카드 시뮬레이터. 카드 시뮬레이터. 오타쿠샵. 오타쿠샵. 3번 클릭. 3번 클릭으로 살지 모르겠다. 뭐. 큰 차이는 없네. 반올림하면. 80이어도 샀을 것 같아. 뭔가 좀 아쉽다. 비싸다고? 내가 봐도 비싼 것 같은데.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오. 오. 샀어. 이거 진짜 거져주는 거예요. 제가 단위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선생님 운 좋으신 거예요. 운 좋으신 겁니다. 단위 설정을 실수하는 바람에. 사는 사는 장점이 더 많아. 더 모자란 거 뭐 있냐. 상자 1. 세게 사도 되겠다. 3개 사도 되겠다. 2개 사도 되겠네. 3개 사도 되겠다. 3개 사도 되겠지. 훈비 중. 3개 사도 되겠다. 6개 사도 되겠다. 야금야금 근데. 야금야금 넓어지는건 좀 킹받아 그래도 약간 본인이 설정할 수 있게 좀 바뀌면 모를까 애매하게 애매하게 내가 넓히고 싶은데를 넓혔으면 좋겠구만 어휴 이걸 사가시네 오늘은 장사가 좀 안되는 느낌인걸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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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이렇게 해야되는게 말이 안되잖아 공기청정기가 공기청정기가 저렇게 돌아가야되는게 말이 돼요? 너무하네 켜놓으면 계속 그거 떼는거 같기도 하고 줄어드는거 같기도 하고 문 앞에 틀어놨는데도 그게 안돼 봐봐요 일단 해볼게 이렇게 켜놓으면 게이지가 줄어드나? 안 줄어드는거 같죠? 밑에 틈타서 한 번 까주고 가치가 떨어진 친구들이 나와버렸어 그래도 최소한 1달러가 아닌 애들은 포장을 하는게 맞고 1달러짜리 애들을 포장하는게 맞고 저 패키지를 사가는 사람도 놀랍고 레어 한번 다시 뜯어볼까? 오늘은 레어가 안팔리네 오늘은 레어가 안팔리네 4달러 이벤트 살짝 올려볼까? 하나 더 올려봐도 될거 같은데 돼지 대지 컵 물컵 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카드 상관없네 물컵 물컵 하자 물컵 뭔가 있어보이는데? 물컵 1센트 10센트만 올리자 10센트 아 이거 손님이 영 아니 이보세요 이거 자리 찾 둘이 하라고요 둘이 둘이 하시라고요 게임을 두분이서 두분이서 안하시고 서로 싫어하는 스타일인가 싫어하는 타입인가 봐 외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나봐 쌍둥이다 쌍둥이 수염 수염차인가 쌍둥이인데 쌍둥이가 둘다 카드게임을 하다니 수염차이야 수염차이 둘이 닮은거 같은데 아닌가 헤어스타일도 좀 다른가 헤어스타일도 다르네 외모는 닮은거 같은데 혼수한다 혼수한다 혼수하려고 왔다 옆에서 혼수한다 혼수 이거 팩 만들려면 좀 많이 까봐 많이 까야되겠어 확실히 감사합니다 카드 개수가 근데 잠깐만 내가 지금 카드 개수가 60개 60개 2달러 2달러 아 팔고 그래도 내놔 그래도 내놔 1달러 1달러 넘는 것도 그냥 둬 그냥 둬야 되겠네 어휴 많이도 사시네 가격이 마음에 들었나봐 10개 1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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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2달러 3달러 1달러 1달러 5달러 또 하나 더 까 5달러 5달러 6달러 1달러 5달러 5달러 좀 더 한 2달러? 2달러도 안되네 이거 파는 것보다 내가 까는게 더 많겠는데? 마구잡이로 안돼 안돼 3달러는 좀 팔기 좀 그런데? 3달러 까지는 좀 그렇지 않나요? 3달러는 더 높여서 팔 수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2달러 까지가 딱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2달러 살짝 넘게 열심히 카드깡 해야지 뭐 별 수 있나 8,50세트 5,50세트 16짜리면 뭐 나쁘지 않네 16짜리 나쁘지 않아요? 1,90세트 좋아 하나 더 까 50까지만 한번 늘려볼까? 그래도 안돼 그래도 안되네 시장 가격에 5,50세트 5,50세트 25에 팔아야지 그럼 그럼 10일에 팔아야지 살짝씩 올려야지 40세트 야전국은 Genau 4,50세트 이제 사 tyre 4큰 3달러 까진 한번 봐볼까? 이런 특이한 느낌은 최소 4달러 이상만 나오는 것 같은데 3달러 까진 올려볼까? 아 그래도 안되네. 오케이 3달러 모일 때까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모르니 이거참 이거 모든 2기 돌려야 되겠다 3달러 그래도 안돼 그래도 안돼 이걸 0으로 돌려볼까? 어 되네 하나 만들었다 약간 맘스터치 치킨박스 처럼 생겼어요 일단 여기다 둬야겠다 갑자기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적자다 이건 적자 적자다 적자 완전 적자 물품은 채워 넣을 필요 없어 보이고 물품은 채워 넣을 필요 없어 보이고 은비 음 이건 이걸로 그냥 맞춰서 가고 이건 이걸로 그냥 맞춰서 가고 아 이건 뭐 큰 변동이 없네 이것도 그대로 둬도 되겠네 이렇게 살짝 올리고 확실히 오플런 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네 와서 구경을 하시네 하나 더 만들 수 있네 오케이 카드 두 개 물건이 좀 팔려야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가지고 60 아이고 60센트 제가 타이밍을 못 맞춘 게 아닐까요 아 많이 왔으면 좋겠다 아 좋은 카드가 많은데 아 이걸 안 사? 좋은 카드 두 개나 들어왔는데 이걸 안 사? 60 됐고요 됐고요 아 좀만 더 사셔도 되는데 80 어우 좋은 거 사시네 감사합니다 40.5 혼수한다 혼수한다 옆에 혼수한다 혼수한다 아 카드 좋은데 이거 하나만 사실라고 이건 아직 괜찮고 사람 없을 때 이렇게 빨리빨리 까봐야지 하나만 더 까볼까? 감사합니다 그러게 안 나오네 여기서 한 번 다시 레어보단 잘 넣었네 레어보단 잘 넣었네요 네 야 하나 더 까봐 오 73 야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대박 대박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지금 잠깐만 지금 무리잖아 야 이거 가격 좀 올려 자리 있냐? 반올림에다가 95 오케이 95 95 아니야 95 정도가 괜찮아 보여 95 어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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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아 근데 사람이 또 없네 그럼 또 하나 더 까봐야지 아 두 개나 들어버렸다 두 개 까 한 번 더 오케이 바로 만들 수 있네요 됐어 미리 이렇게 처리 다 해놓고 나중에 파는 거지 아 또 내가 카드 뽑은 걸 또 보셨나 보네 다들 이걸 또 아니 95에 산다고요 이걸 아 더 아 더 올려서 팔걸 아 더 올려서 팔걸 아 100달러 넘겨도 되는 건데 개 손해봤어 아니 근데 이 게임은 약간 판매하는 게임이 아니라 가게 주인이 가게 주인이 그냥 카드 깡아는 게임 아니에요? 이 정도면 맞는 것 같은데 카드를 가지기 위하여 아니 켜져 있는데 한 번 볼까 와 이거 너무 비싼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옆에 갖다 놔야지 안 되겠네 약간 저거 옆에 갖다 놓으면 너 냄새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 신뢰되는 행동이 아닌가 신뢰되는 행동이 아닌가 싶은데 맞나 손님한테 우리 가게에서 너가 냄새가 난다 이렇게 약간 찝는 느낌 아니야 저거 일단 여기다 두고 더 팔려면 채워야지 아 이게 카드가 인기가 많아지면 또 카드 깡을 안 하고 저런 것들을 사가니까 좀 손해 같기도 하다 은근히 은근히 손해보는 것 같네 자리 카드를 깔려고 안 해 사람들이 많이 안 사간다고야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으려나 많이 안 사간다고 이거를 따로 오 이건 좀 소소한 거 18달러 소소한 거 터졌어요 소소 소소강 나왔는데 그럼 이제 이거 한번 까볼까 역시 역시 바로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좋은 카드 많아요 카드가 맛있는 집입니다 카드가 맛있는 집이에요 맛있는 카드 사가세요 이번 판은 적자 같다 느낌이 딱 많이 안 팔렸어 오우 말하자마자 크게 결제하시네 크게 결제하시네 크게 결제하시네 내려놓고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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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는 뭐 아직 불 안 켜도 되고 아 이거 얼마에 이건 한 30달러로 갑니다 나름 구하기 힘들다고 카드 또 사시고 아니게 4.5 정도 돼야지 오우 많이 누구매 하시네 단골손님 목록에 늘려 저기 넣어놔야겠는데 확실히 그 대머리이신 분들이 혼수한다 혼수한다 이거 채워놔도 되겠다 머머리이신 분들이 손이 크시네 머리카락을 잃고 잃고 돈을 많이 버셨나봐 아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 막 세계 부자들 보면은 대체로 세계 부자들 보면 대체로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탈모가 있으시다거나 머머리이신 분들이 많거나 많잖아 그런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아니 이게 뭐 통계라는 게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그쵸? 통계라는 게 뭐 증명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통계라는 게 괜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아이고 하나 까볼까? 이거 레어카드 말고 일반 카드도 좀 뽑아놔야죠 번들 카드를 만드는데 카드가 잘 안 팔리네 아 이거 1달러짜리들 팔려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자리를 메꾸지 1달러짜리들이 안 팔려가지고 자리를 메꿀 수가 없어 그니까요 제고 물품이야 제고 물품 빼기가 안 돼요 빼기가 카드 가져가기 앨범 열기 아 이렇게 넣는 건가? 잠깐만 이렇게 열어서 아 근데 복잡한데 이렇게 하면 넣어지는구만 오케이 1달러짜리 또 어딨어 1달러짜리 또 어딨어 오케이 가격 좀 되는 애들 두고 아니야 너 번들 카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한 번만 봐준다 됐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아직 안돼 하나 더 까 어때 지금 하나 더 만들 수 있어? 아 안돼 실제로 피규어 뭐 이런 거 파는데 이런 샵 이런 샵들 있지 않아요? 포켓몬 이런 거 파는데도 이런 거 깔았던 것 같은데 내가 카드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잠깐 막 우표 예쁜 거에 홀린 적은 있었는데 물론 막 모으고 그러진 않았는데 우표도 예쁜 거 받았잖아 요즘 우표 잘 안 쓰니까 오늘은 진짜 적자다 근데 오늘은 진짜 적자다 우표 재테크? 아 그쵸 우표 재테크도 있지 야 이거 내가 까본다 하나 남은 거 안 돼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를 야 이거 어떻게 드냐 이거 아이템 가져가기 자 이거 카드를 아 15달러 합리적인 부분이니까 오케이 자 오늘은 무조건 적자다 심한 적자 별로 안 팔린 것 같아 나는 왜 내가 적자라고 하면 흑자고 흡자라고 하면 적자고 아니 장사를 어떻게 어 이상하다 왜 다 반대로 이루어지지 어째서 이게 도대체 무슨 왜 3.3으로 사람들 좀 많이 사게 아 이거 이대로 두고 아 이것도 뭐 큰 차이 없네 아 이것도 그냥 3.3으로 놔도 되겠다 오케이 12레벨 빨리 됐으면 좋겠다 새로운 카드 빨리 그거 해야 되는데 오 자 하나 열고 가야지 다 별로야 역시 다 별로야 빨리 12레벨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12레벨 됐으면 좋겠어요 이 게임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 다음 카드팩이 너무 궁금해서 끊을 수가 없다 얼마의 가치가 있는 애들이 나오는지 난 너무 궁금해서 게임을 끌 수가 없어요 오 저것도 채워놔야 되겠다 주문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것도 나름 잘 팔려서 좋은데 아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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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또 왔어 아 그래도 물건 사시는 분이라 다행이네 앉아서 게임하시는 분들한테만 직접 가서 페브리즈를 뿌려드리고 있으니 오 탁월한 선택 좋아요 번들팩 하나 판매 완료 이건 진짜 잘 팔린다 여기다 두고 음 좋아 14 일반 카드팩은 일반 카드팩도 슬슬 하나 구매해야 되겠는데 여기 애들도 좀 그런가 비어있는 거 보면 괜히 안 사고 싶고 막 그런 심리가 있는 거 아니겠지 정말 사람의 심리 가게 물품이 안 차있는 거 보면은 괜히 좀 그렇잖아 그렇게까진 아니겠지 그쵸 게임하는 사람이요? 곧 있으면 올 거예요 다들 일하시는 분들이라 지금 시간에 찾아오긴 좀 번거로우시니까 이따가 사람 꽉 찰 거임 아 좋아요 좋아요 아 결제 느린 거 못 참아 결제 느리다잖아 카드 쓰는 분들도 있어요 테트라모 고스트 고스트로 이름 바꿔 뭔 차이인지는 모르겠다만 아 3달러 이하짜리는 쓰는 게 아닌데 고스트가 좀 더 비싼 카드예요 아 아이고 두 개나 가져가버렸네 어? 아 뭐 나왔는데 방금 뭔가 반짝하지 않았어? 별로였던 것 같기도 하고 카드팩 100개 깠어 도전 과제 달성 100개 금방이지 100개 금방이지 아 뭔가 3달러 손해보는 것 같아 3달러짜리 넣는 거 손해보는 것 같아 조금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애들인데 아 가격을 높게 하면 20달러 정도 될 것 같다고? 근데 레오템이 워낙 안 나오니까 레오템들이 워낙 안 나와서 번들 카드로만 다 판매하면 그게 돈이 더 이득인지는 잘 모르겠어 5달러 4달러 4달러까지 가볼까? 4달러까지 가볼까? 다 테트라몬인데요 데스티니 세트 고스트 세트 기본 세트 뭔 차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 내 랜덤박스요 완전 랜덤박스 안에 들어있는 카드 뭐 레어랑 상관없이 아이고 전부 다 들어있는 거예요 11 11 12 12 12 12 12 저 번들 박스가 생각보다 더 이득일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거 사가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이득일 수도 아쉽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사기일 수도 사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레오도 하나씩 까주고 아 별론데 6달러 짜리는 이렇게 가야지 3,4,4 4달러 미만 애들은 솔직히 저기 걸어놓으면 안 되니까 냄새 냄새 오 바로 사가시네 오 잠깐만 우리 비싼 친구들 아무도 안 건드네 비싸긴 해 그러면 한 100으로만 줄여볼까 나머지는 다 팔렸지 30 얘도 한 28까지만 줄여보자 오케이 그 대신 이 집이 카드가 잘 나오는 집이라고 저 카드가 다른데 없을 수도 있잖아 어우 좋아 이렇게 팔고 이렇게 팔고 아니야 얘들이 다 갖고 있어야 돼 야금야금 파는 것보다 이런 번들에 넣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찌보면 이 번들 카드 넣는 게 그냥 귀찮은 사람들 그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일일이 판매하기 귀찮아 하는 사람들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은데 데스트니 근데 데스트니까지 하려면 12레벨 그거 해야 될 거 같은 근데 이것도 가격 이 정도로 할 거면 4달러짜리를 말고 아 이건 좀 손해지 이러면 이러면 이 정도로 해야지 일반 걸로 하려면 저렇게 좋은 애들을 넣어줄 순 없지 어우 좋은 거 구매하시네 아 불을 켜야 되는데 아 손이 안 닿네 아 아 아 아 불을 잠시만 불 좀 끼고 올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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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 가 우리는 시가가게라서 어쩔수없어 이거 아이고 손님 앉으실거면 아니 세상에 아니 아니 세상에 아니 양심이 아니 여기서 여기서 샤워하고 그냥 하시네 아니 여기서 샤워를 하고 가버리네 좀 그런데 냄새 공짜로 제거해주는 집 향수가 필요없는 집 향수가 필요없는 집 여기 가면 알아서 씻겨준다고 나이처럼 나이처럼 저 친구 내일이면 팔리겠지 나이처럼 오유 많이 사가시네 나이스 나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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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끝났어요 그냥 나가버리시네 오늘 좀 장사 잘됐는데 오늘 좀 장사 잘됐는데요 장사 잘됐으니까 한번 더 까봐 아아 두개나 오케이 두개 까 두개 까 아 별로야 별로네요 별로 3.56 3.56 4달러에 팔고 4달러에 팔고 4달러에 팔고 오케이 이건 다 번들용으로 철원 오늘 흑자 흑자 아 오늘 흑자 나갔어요 문 닫으면 나가시더라구 다행이다 살짝 흑자 빈티지 빈티지 오늘은 돼지컵으로 한번 해볼까 재고부터 일단 재고부터 채웁시다 물품 바로바로 채워야지 골드라벨 뭐 어떤거요? 아 근데 이게 이거요? 팔짜리? 아 이걸로 사도 되겠다 아 이거 괜히 샀네 레어카드 상자 열까? 이거랑 이걸 하나 열자 이거 하나씩 추가하고 흑자 64짜리 일단 여기다 두고 미리미리 사둬 그냥 미리미리 사둬 그냥 아 이거를 팔아야되는데 선반을 하나 더 만들까? 선반을 하나 더 만들까? 선반 하나 더 사도 될 것 같아요 다이로 양면 진열대 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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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싱글선반 하나 더 사자 아니 이게 어차피 이게 이거를 빼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를 놓고 어... 어... 이거 다 들어가지나? 아 되네 이거를 일단 이 물품은 빼고 아 이게 이건가? 아 이건 8개짜리 좀 다른 거죠? 어 다른 거네 아니 패키지가 똑같이 생겨가지고 헷갈리네 아 뭐야 똑같잖아 똑같은 거잖아 뺄 이유가 없네 64짜리 이건가? 아 이건가? 아니 패키지가 똑같이 생겨서 모르겠어 이거랑 이거 뭔 차이야? 그냥 몇 개 더 들어있는 건가? 아 4개짜리 상자 8개짜리 상자구나 아 똑같은 거였네 똑같은 거였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그럼 이거 여기다가 여기다 더 해 됐고 이건 잘 팔리는지 보고 늘리고 일단 12까지 얼른 돼야 돼요 12까지 얼른 만드는 게 목표니까 어 이거 카드 사야 되는데 오 신규 엄청 많은데 좀 양아치긴 하지만 무조건 오다리로 끝나야지 오케이 가격 변동은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 같으니 2.83 아 이러면 차로 올려야지 일단 이 사람들 결제 다 하고 봐야 되겠다 조금 손해봐도 오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가격 설정 안햇 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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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소내 아 개소내 아 개소내 아 아 내놔봐요 아니 이거 잘못 가격이 안 써져 있었네 아 미친 하 하 아 개소내 아 개소 철저 안하고 완전 손해봤어 다음에 비싸게 받을테다 당신 오기만 해봐 조금 싸게 파는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많이 싸게 팔자 그리고 이거를 아 완전 손해봤어 진짜 이래서 장사도 신중하게 해야돼요 아 나 진짜 꼼꼼하게 해야돼 꼼꼼하게 아 진짜 말도 안된다 어떻게 이 가격에 파냐 진짜 말도 안된다 아 아니 근데 금방 메꿀 수 있어요 이정도면 충분히 괜찮음 나도 순간 큰 손인줄 알았어 근데 알고보니까 그냥 꽁짜자 이러면서 가져간 사람이었어 개소네 어이가 없네 세 팩이나 가져갔어 한 팩도 아니고 오 사가씨네 대박 어메니 가게 주인의 잘못이니까 손님한테 뭐라 할 순 없고 상자에 물건이 없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상자에 물건이 없습니다 홀.. 물론 애 음룰 Gro some 이거 약간 그런 느낌도 나요 핸드폰 게임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카드 자리 좀 채워야 돼서 오 28 28 오 근데 귀엽다 얘 완전 귀여워 오 좋아 좋아 가치가 있는 친구가 걸렸네 오 깜짝이야 손님들 있을 때 카드 설정하면 안 되겠어 또 공짜로 누가 사가면 어떡해 불안해서 이거 많이도 사가시네 감사합니다 사십 양아치긴 하지만 이게 사십이 난다고? 그럼 그럼 100달러짜리 100달러짜리 문 앞에서 가져가셨는데 104달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손해본 거 저분이 메꿔주셨다 손해본 거 저분이 메꿔주셨어 대박 아 이래서 어? 어? 어 뭐 약간 반짝했다 아니 이분은 근처에 있는데도 이게 해소가 안 된단 말이야 이거 흑자겠지? 저분 덕분에 흑자가 될 거 같은 기분이 드는걸 오늘 파란 카드 완전 잘 팔리는데 파란 카드 완전 잘 팔리는데 파란 카드 완전 잘 팔리는데 아니 이것도 진짜 엄청 많이 사가 이게 약간 거의 절반 이상인 거 같아 카드보다 카드 케이스 맛집이요 카드 맛집이 아니라 어째 카드보다 잘 팔려 가격이 별론가? 아닌데 가격은 좀 적당 가격도 적당하니까 사가는 거겠지? 슬슬 하나 패키지 하나 까봐도 될 거 같은데 안돼 2.5 이상은 올려놔야겠다 4달러 정도 판매 할만 하니까 2.5 이상들은 다 4달러에 판매해 이거 사갈 거 같아 4달러 정도면 4달러 정도면 4달러 정도면 사가겠지 4달러 정도면 사가겠지 그래도 일단은 해놔야 되겠다 창렬이긴 하지만 상하지 않을까 핸드폰 케이스 맛집 같은 느낌일 거라고 그치만 핸드폰 케이스 집에서 핸드폰을 팔진 않잖아 보통 핸드폰을 파는 집에서 핸드폰 케이스를 팔지만 핸드폰 케이스를 파는 곳에서 핸드폰을 팔진 않잖아 반대는 없는 경우니까 너 뭐냐? 아 고민하지 마시고 구매 좀 하시지 이참에 카드 하나 더 까 오 10달러? 오 11달러? 좋아요 좋아요 2개 나왔어 대박 소소한 친구들 나왔다 소소한 이득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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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정도로 올리고 이거는 14 이렇게 소소하게 뽑히는 거 너무 좋은데요 총 같이 10달러 이러면 5달러 친구 6.6정도로 땡겨 그거 구경하다가 훔쳐가고 그러시면 안 돼요 훔쳐가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옆에 카드팩 있는데 훔쳐가면 안 돼 2배 올리고 이건 4달러 불키자 하나 더 까볼까? 야 이거 레오 까는 맛이 있는데 오케이 1바라도 까지고 오 나쁘지 않은데 오 아주 탁월한 선택을 또 92 부자다 부자 완전 부자다 오늘 카드 장사 잘 되는데 꼭 이런나 흑자던데 아무리 잘 팔려도 꼭 그러던데 아무리 잘 팔려도 흑자가 나오더라고 12레벨은 제가 봤을 때 한 이틀도 장사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한 이틀 더 장사를 해야 좀 더 괜찮아질 듯 잘못 말을 했군요 오 괜찮은 거 사가시네 6달러 이건 9로 가자 슬슬 카드가 안 팔리는데 내가 가격을 너무 올리나 슬슬 뭔가 카드가 덜 팔리는 듯한 느낌인데 아니 많이 올려도 잘만 사시길래 오 나쁘지 않다 생각을 했건만 아닌가보네 일단 저분들 끝날 때까지 카드만 좀 까봅시다 카드 하나 더 까야 되겠는데 카드 하나 더 까야 되겠는데 whatever 주차 이선 이선 하나 더 까 요 70개 이거 놓고 오늘 장사 적자 적자 역시 적자 역시 적자 일단 처음에 물품 팔 때부터 잘못됐어 처음에 이 물품이 팔릴 때부터 잘못됐어 뭔가 크게 틀어졌어 테이프를 하나 더 둘 필요가 있으려나? 테이프를 하나 더 둘 필요가 있으려나? 테이프를 하나 더 둘 필요가 있으려나? 번들 카드 하나 들어가네요 안에 들어 있는 카드가 가격이 내려갔네 가격 그대로 유지해 얘네들도 아직 괜찮고 재고는 나쁘지 않고 그러면 악세사리 악세사리를 한번 구매를 해보자 이걸 한번 사보자 이게 정말 잘 팔리다 보니까 하나 더 늘려봐도 될 것 같거든요? 하나 더 늘려봐도 될 것 같거든요? 케이스 맛집이라서 케이스도 잘 팔리지 않을까? 케이스도 잘 팔리지 않을까? 투명도 투명인데 가격 책정만 잘하면 이것도 또 같이 잘 팔릴듯 어우 좋아 됐어 됐고 지금 마이너스야 이 마이너스 넣었어 방금 잠깐 팔수 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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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아 이거 살짝 2 어 오케이 3 깔끔하게 3으로 가자 기다리시네 오픈 아 오픈 전에 항상 까는데 아 다시 5달러 이것도 하나 까 눈앞에서 깝니다 오 58 58 어우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괜찮은거 나왔다 괜찮은거 58 58 정재로 소소하지 58 정재로 소소하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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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5 9 5 5 5 30 5 9 8 10 11 11 아니 이것도 한번 뿌려야지 오 산다 산다 처음으로 구매하네 신상품 구매하셨습니다 이런거 해줘야 되는거 아냐 여기 어떤 분이 이걸 구매하셨습니다 오늘 박수 한번 주세요 그 애플 매장처럼 애플 애플 매장처럼 여기도 큰 팩 구매하면 큰 손님 나왔다고 외쳐줘야 되는거 아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분이 오늘 안 씻고 오셨대요 이러면서 오늘 이분들 이분들 향해 스프레이 분사 오 잠깐만 리뷰를 안봤네 되게 싸네요 또 올게요 괜찮아요 카드가 좀 비싼거 같아요 나 리뷰 잊어봤다 와서 편하게 놀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정말 저렴해요 오 그래도 야 평점 나쁘지 않다 개좋음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고 필요한게 있으면 바로 도와주세요 청결상태 굿입니다 이 집으로 추천해요 오 평점이 좋네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직원인 줄 알 수도 있지 사장이 아니라 내가 직원인 줄 알 수도 있지 사장님은 보통 가게 아니잖아 직원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도와준 적이 없는데 라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도와준 적이 없는데 라니 어우 좋아 카드를 또 하나 놔야 되겠죠 아 잠깐만 사람이 좀 없을 때 해야 돼 이상한 가격이 팔리는 거 보면 심장이 떨어질 거 같으니까 칠십일 칠십일 칠십오 오케이 백짜리로도 팔리는 판에 저 가격이라고 안 팔릴 리가 없지 어 번들 백 샀다 칠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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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칠십일 칠십일 아유 좋은 거 사가시네 칠십일 다들 이거 안 사가시더라고 칠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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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칠ft 칠십일 이거 하나 까봐 돌아가면서 까는 거야 미친 600이요? 600이요? 아니 미친 600짜리요? 아는 대박 아 이거는 이건 내가 손 떨려서 오늘 장사 끝나고 아싸 비싼 거 팔렸다 비싼 거 하나 팔렸어요 오늘 카드 수확이 좋아요 아 잠깐만 이거 하나 주문하고 이 맛에 장사하지 이 맛에 장사해 어 이제 에픽카드 살 수 있다 그러면 두 개를 주문을 하자 이건 자리를 만들어야 돼서 장사도 해야 되고 보자 안 돼 이거 또 이상한 가격에 팔릴까 봐 지금 뜯으면 안 돼 지금 뜯으면 안 돼 또 싼 가격에 다들 우르르 사가 버리면 큰일 나니까 나이스 이거 들어오는 입구랑 나가는 입구에 두면 알아서 분사돼서 들어올 때 한번 나갈 때 한번 맞으니까 저렇게 둬도 되겠네요 돌아다니는 입구에다가 이거 제일 비싸게 뽑은 사람 누굴지 궁금하다 친일이 계속 다른 분들은 이 가격 자리를 뽑았을라나 좀 그런 거 있잖아 약간 부심 부심 같은 거지 부심 난 이거 뽑았다 너 뭐 뽑았지 부럽지 상자에 물건이 없습니다 3등 정도 되는 가격으로 뽑았다고요? 대박 아니 이 게임에 은근히 도파민이 있네 역시 가차가 괜히 인기가 있는 게 아니야 가차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을 그렇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네요 게임이 소강상태 소강상태? 지금이다 4 4 4 사면은 이건 한 7달러에 팔자 7달러로 가자 상자에 물건이 없습니다 가격 나쁘지 않네 저거 내가 먼저 열어봐야 되는데 내가 먼저 까봐야 되는데 처음으로 구매하시네요 가격이 나쁘지 않다 했으니까 이 정도면 이윤이 남네 여러분 저 까봅니다 하긴 뭐 처음엔 기대할 수는 없지 그치 처음은 뭐 처음은 그럴 수 있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에픽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대신에 아 잠깐만 600짜리는 넣지 말고 아 잠깐만 여기서 나온 것만도 못한 애들만 자꾸 나오잖아 소소한 친구 하나 진짜 굿 34짜리 굿굿굿 아 신경쓰이네 베브리즈 마법의 주문이에요 얼굴에 들이 부어야 돼 그래야지만 되더라고 케이스만 잔뜩 사가시네 이거 케이스가 잘 팔려 누가 리뷰에 그런 거 써놔야 돼 여기 케이스 맛집이에요 이런 거 써놔야 되는 건가 아 소소한 친구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10달러짜리 아 깜짝이야 100인 줄 아 100인 줄 알았다 순간 잠깐 잠깐 설렜네요 아 오케이 20달러로도 팔리나 보자 이것도 올리고 아 오케이 이건 7달러에 팔아 다른 친구들이 있다 보니 와 너무 비싼데 라고 하면서 구매하신 오케이 한 번 스치니까 이게 되네 들어올 때 한 번 뿌림을 당해가지고 오케이 5달러짜리 오케이 장사 끝났다 야 오늘은 솔직히 말하면 적자여도 난 행복하다 적자여도 행복하네 자 가격을 책정을 한 번 해볼까 보자 얼마에 팔아야 두 개에다가 41 60까지 올려봐 60에 묶이고 있네 바로 아 그래 아 좀 좀 그랬나 아 그래 55로 가자 바로 웃기고 있네 그러네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을까 창고 정리는 바로바로 아 오늘은 이게 안 팔렸네 좀 팔리면 좋을텐데 이것도 뭐 안 팔렸구나 건들 카드 아직 안 나오고 오케이 오케이 하나만 더 까봐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와 이거 팔 얼마에 팔아야 되지 이거 얼마 1,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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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달러면 안 살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풀 아니에요? 아, 돼지인가? 얘 지금 돼지인가요? 풀이죠? 900달러 정도로 할까? 900 정도로 할까? 900으로 하고 이벤트가 돼지니까 오케이, 돼지니까 풀 괜찮네 그래, 사람 반응을 좀 보고 내리자 나쁘지 않네 솔직히 사장 살짝 양아치인 거 인정하는데 양아치인 거 인정하는데 오, 오, 22달러 오, 좋아, 좋아 약간 토개피처럼 생겼다 오, 좋아, 좋아 소소 어택이 자꾸 터지네 소소 스택 소소 스택 어택이란다 스택이 자꾸 터지네 잠깐만, 이러면 얘는 한 32 오케이 30위 정도로 하고 이거 조만간 큰 거 오나? 큰 거 오나? 재고 주문 하나 하고 지금 뭐가 부족하니? 나머지는 뭐 나쁘지 않고 다음 팩이 20이야? 아, 이거 20도 기다리게 되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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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순삭이네 게임이 이래서 사람들이 어, 몇십 시간씩 이걸 하고 있었구나 어? 근데 다들 왜 이걸 그렇게 열심히 하나 했더니 주사위는 뭐지? 뭘까? 주사위 좀 궁금한데 이건 뭐야? 두 개 한번 사봐 이거 그건가? 피규어인가? 불 라이센스 아 이거는 그 대회별로 주문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이건 대회 열때마다 TCG 카드샵 시뮬레이터 갸라도스 삘 나긴 하네요 오늘 좀 흑자긴 한데 내일은 내일은 적자겠지 오늘이 적자고 내일이 흑자 아, 잘 모르네 거꾸로 얘기했네 아, 이건 피규어인가? 아, 피규어 맞는 거 같아 선반 더 놔야 돼요 그러면 가게를 좀 넓힐 필요가 있는데 이거 가게를 좀 넓혀야겠네 이거 잠깐, 가게를 손을 봐야 할 필요가 있네 좀 손을 봐야 할 필요가 있네 잠깐, 이건 상자에 담아 봐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약간 창고형인 부분을 없애야 될 것 같은데 강의가 좀 트여야 될 것 같거든요 일로 와봐 이건 저건 저 때려두고 다이를 양면 진열대는 아직이고 너무 비싸 소형 캐비넷 캐비넷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이걸로 그냥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양면 너무 비싸 야 여덟개씩 올라가는 거야? 저게 뭐길래 잘 팔리려나? 일단 궁금해서 사기는 했다만 공간 낭비 오지네 야 저거 위에 더 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간 낭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오? 야 가격이 좀 된다 이거 가격이 좀 되는데 아 너무 고로시 장소인데 이거? 야 이거 너무 가운데서 잠깐만 잠깐만 이거 생각을 못했네 어 잠깐만 대놓고 앞에서 하는 곳이잖아 이러면 들어갈려나? 아 묘하게 안 맞네 묘하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안 맞네 잠깐만 어 이러면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있나? 아 아 들어갈 자리는 있겠다 아 취소 아 딱이네 야 완전 딱이네 완전 딱이다 아이고 이런 건 일단 다 여기다 두고 이거 버리고 카드를 여기다 더 채워야겠다 아 좋아 아 물건이 없어 딱이네 와 정리 끝 나이스 오 좋아 깔끔해졌어 오 좋아 좋아 과연 오늘 적자? 오늘 적자 가게까지 만져가지고 완전 적자 완전 개적자 완전 개적자 하지만 가게 정리가 되고 좋은 물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살짝만 올려볼까요 이거는 좀 싸게 팔아볼까요 이것도 33이면 되겠네 약간 0.몇 차이라가지고 이렇게 사이 귀찮으니까 이렇게 5단위로 맞춰 5단위로 맞춰 5단위 얘네들은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아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팔고 오케이 조금만 싸게 가자 가자 일단 하나 더 까보자 자 아침에 하나 까줘야지 하나씩 까줘야 돼 이거 그렇지 어휴 크게 사시네 아침부터 159달러 네 노말 하나 까자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오니 세 개를 다 깠는데 오우 주사위 상하신다 좋아요 좋아요 아 이거 하나 더 까봐 하나만 더 해봐 하나만 더 해봐 여기 나오는 애들은 예쁘게 생겼다 근데 오우 나쁘지 않은데 예쁘게 생겼는데 하나만 더 까볼까 지금 7달러씩 손해보고 있어 지금 7달러씩 손해보고 있어 어휴 실버 에디션 어휴 카드 3달러짜리로다가 하나 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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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에이 몰라 하나 더 까봐 뭐 소소하게 팔 수는 있을 것 같네 이건 10에 팔아야지 약간 애매해 뭔가 이렇게 팡 터지는 애들이 나오는게 아니니까 아 이럴때 또 까줘야지 사람 없을때 가격이 뭐가 비싸다는거야 이만한 가격 가격이 없는데 어? 아 아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어휴 보는 안목이 있으시네 0.몇을 낮추긴 했는데도 비싸다고 그러는 경우가 있네 estate 어유 가격이 괜찮다고 하더니 잔뜩 사셨네 cko 30 달 19 chegar census energ 오오 28달러짜리 16달러짜리 사셨어 카드 대박 소소한거 사가시네 소소한거 팔렸어요 소소한거 판매 완료 소소 나쁘지 않구요 카드 또 채워넣구요 10.5 반올림에서 7 어이구 많이도 사시네 주사위가 3개씩이나 필요하신가 9 좋아요 다음손님 어우 주사위 합격기원 주사위입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으시죠 합격기원 주사위니까 여러분도 많이 사가세요 좋은 카드가 나올수도 있어요 항상 갖고있으면 집안에 하나 모셔두면 좋습니다 4달러짜리 7달러짜리 7달러짜리 좋아요 아이고 이친구는 굳이 안올려도 되는데 5 5 5 5 5 5 5 5 6 6 6 6 6 6 6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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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5 6 6 6 6 7 7 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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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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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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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5 5 5 5 6 5 6 6 6 7 7 7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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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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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7 5 5 5 5 5 6 6 6 6 6 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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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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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7 7 5 5 5 5 5 5 5 5 6 6 5 6 6 6 6 6 7 7 7 7 8 9 9 9 7 8 9 9 9 9 9 9 9 9 10 10 10 11 10 10 11 11 11 12 12 여기 영어 써져있는게 여기 써져있는게 번들팩은 맞는데 이게 벌크 상자라고 뻔히 여기 써있잖아 아니 저기 뻔히 벌크 상자라고 써져있는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가는군 감사합니다 바로 사가셨네요 그래도 이거 하나 더 까 비싼 애들이 안팔려지고 소소한 애들 하나 더 나왔다 10달러짜리 예쁘다 근데 여우인데 여우 15 이렇게 아직 있으니까 뭐 더 구매 안해도 되겠지? 근데 저렇게 비어있는거 보면 자꾸 채우고 싶어 자꾸 채우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강박이야 강박 강박이야 강박 아 이제 일반팩은 좀 기대가 안되네요 네 일반팩은 나올거랑 기대조차 안되는구만 약간 누구 닮았는데 이거 뭔가 11달러짜리 그 아트록스 느낌 나지 않아? 약간 그 상어 귀상어 느낌도 나 저거 오 11달러짜리 어우 팔렸다 11달러짜리 하나 팔렸어 방금 가격책 책정한거 바로 사가시네 합리적인 가격이었나본데 좀 아까운데 어떻게 이게 바로 팔리지? 레어다 느낌이다 무슨 느낌이야 오케이 이거다 어 아니야 기대하면 안되네 꼭 기대하면 안나오네요 케이스를 안사네 아 그냥 나가는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거는 거의 뭐 쳐다보지도 않네 850 아냐 890 조금씩만 내리자 케이스맛집 변하지 않네 케이스맛집은 변하지 않아요 적자 날 거를 계속 케이스로 그냥 메꾸는 중인 것 같은데 18달러짜리 팔렸습니다 카드 아이스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이 팔려줘야 좀 용돈 벌이 느낌도 있는거지 9달러짜리 케이스맛이 방금 올린거 케이스맛집 확실해 이거 누가 리뷰해 이 집 케이스맛집입니다 아이고 고개를 막 좌우로 저어버리는데 이게 53달러라고? 아니 왜 왜 53달러에 살만하구만 50달러로 그러면 살만한데 50달러로 낮췄으니까 한번 구매해보시죠 안보시라 해 거들떠도 안보네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손님이니까 가격에 대한 평가정도는 뭐 손님이 샤랄라 슬슬 슬슬 케이스 하나 껴줘야 되겠는데 아 됐어 어 조용하네 그럼 또 이때 하나 까줘야지 이번엔 여기서 아 카드 뽑는 재미가 있는데 이거 카드 안나오나 아 안나오나 점점 에픽에서 안나오는데 점점 안나오는데 야 50달러로 내리니까 바로 사 이분이 실버 에디션 홀로그램 고문 50달러를 구매하십니다 여러분 박수 나이스 나이스 굿 뿌듯해하는 저 표정을 보세요 생긴거는 굉장히 화려한데 가격들이 다 별로네 이제 다들 크게 산다 구매할 때 다들 가격이 크게 사는 것 같아 오 이거 좀 팔만한게 있긴 하네 어우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50달러가 떠나간 자리에 새로운 친구가 들어가자 에픽은 내가 다 까는 것 같긴 하지만 뭐 괜찮아 괜찮아 뭐 괜찮아 그 재미지 뭐 그니까 하나 더 까 봐 소소한거 또 나왔다 21달러짜리 나이스 나쁘지 않아요 21달러 굿굿 불도 키고 이게 물건 이 카드 너무 비싼데 뭐가 비싸 뭐가 에이 이 정도면 별로 안 비싸죠 이거 두개 구매하실 금액으로 살 수 있겠구만 아 이거 뭐가 비싸다는 거야 별로 안 비싼데 별로 안 비싼 것 같은데 카드 시세를 좀 보고 오셔야겠어 카드 시세를 좀 보고 오시면 바로바로 알텐데 우리가 거져주는 곳이에요 거져주는 곳 딴 데 가면 이 가격에 못 사 딴 데 가면 이 가격에 못 사 딴 데 가면 이 가격에 못 사는데 아 이분들이 뭘 모르시네 아직 안되고 일반 팩을 많이 안 까다보니까 아 이거는 끝나고 받아야겠다 끝나고 해야 되겠다 어 7달러짜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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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만원 결제할 뻔했네 30만원 결제할 겁니다 3시 50만원 결제해 35만원 간다 오케이 오.. 30만원 간다 3시 50만원? 우회 Q나 혼합이 들어올 때랑 나갈때 뿌려지는건 있는데 가게안에 머물때가 좀 그르네 안에 피글 사람들이 많이 안사네 아 옆에 걸 사신거 같애 아 아까비 옆에 거구나 아까비 35짜리 사는줄 아니었다 7달러짜리 샀네 주사위 구매하셨고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한가 카드가 잘 안팔리네 자리를 메꿀 수가 없는데 아 여기 에피카드 잘나오면 잘나오면 손님 가게 문 닫았습니다 나가주세요 흑자 그렇지 아 이제 좀 장사가 안정감을 찾아가네요 좋네요 13레벨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아 이거 재밌어서 좀 더 이어서 할거 같은데 하루로는 안되겠다 확실히 이 카드까지는 꼭 뽑아보고싶은데 와 25 30 48 와 이 뒤에가면 도대체 얼마나 비싼 애들이 나올까 50 엔딩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100레벨 달성을 해봐야 와 70 몇 레벨까지 있는거야? 한 100레벨까지 있나? 만 달러? 헐 미쳤다 카드를 다 까는게 엔딩이에요 재미있어서 좀만 더 해볼거 같아요 좋네 재밌네 일단 이거 저장은 자동저장인가? 자동저장인가? 그러겠죠? 그러겠지? 따로 저장이 없는거 보니까 아 여기다 게임 저장 아 자동저장이 되긴 하네요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저장해놓고 오케이 일단 오늘 여기까지 야 이거 너무 재밌다 이쪽으로 회로가 테이브를 이수 이럴